유하 유하 자 여러분 유하 유하 오늘은 일단 꿀벌 구해보고요 레이드 해보고요 레벨을 올려보는 걸로 목표를 정하고 해보겠습니다. 셋 중에 하나만 달성해도 좋으니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가보자 음식은 다 썩었겠구만 한동안 접속을 안해가지고 음식이 한번 바로바로 만들면 되는거라 상관은 없지 들어가서 일단 전기 뭐냐 전기 드릴 만들어볼까 이게 돈이 어딨지 전기톱 전기 드릴 아 이건가 이거 이거 두개 올리면 되겠지 근데 전기 드릴 고급 전기 드릴 뭔 차이지 이게 훨씬 더 잘 되는 거겠지 뽑기 안하냐고요 저번에 뽑기에서 날린게 이만큼 이여가지고 시간 나면 한번 해볼까요 에따 노란색 한번 갖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에따 노란색 갖고 싶은데 구할 수 있나? 에따 노란색도 뽑기로 뽑을 수 있나요? 난 저격증이 좀 좋아가지고 뭐 합금 곡괭이랑 전기 드릴이랑 같은 선상에 있는데 캐는 양이 전기 드릴이 더 빠르고 양은 똑같나? 이거랑 이거 차이가 뭐야? 그냥 전기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인가? 곡괭이는 범용이 아 나무 나무 아 맞다 이거 나무도 캘 수 있지 맞다 얘로는 나무를 못 캐잖아 홀트 다 열어보죠 이거 두개 다 열어보자 궁금했어 어디서 만드니? 이건 어디서 만들죠? 벌몽 아 차감 드릴 배터리? 일단 하나 만들어볼까? 아 그리고 내가 아마 고급 장비대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중급을 해체하고 어? 어? 텅스텐이 없... 어? 아 텅스텐이 없어 잠깐만 텅스텐을 캐와야 돼 아 텅스텐이 없었구나 있는 거기 가서 또 캐와야 되네 오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구만 알루미늄이랑 텅스텐이 이 뒤로는 계속 해야 되겠는데 아 차는 또 트렁크에 저장이 가능 어머 너네들 왜 여기서 너네 여기서 일하고 있니? 어 수거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 와중에 변이 비트가 하나 자랐네 일단 모두 수확을 해 어? 너도 변이야? 변이 후추 어? 방금 노란색 뜨지 않았어? 도라지 뭘 위주로 심어야 좋은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전 항상 보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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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보여 안 보인단다 버섯 일단 다 심고 비트 비트 그래요 비트 비트밭을 만듭시다 안 그래도 설탕 만드는 거 보니까 비트가 효율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막 엄청 배고프고 그랬던 적이 없어서 그런가 음식 만드는 거에 있어서 크게 막 신경은 안 쓰이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 보면은 농사를 엄청 열심히 지었는데 후추 어디 있어?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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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후추가 괜찮아 보이네 후추 됐다 레시피 없으면 대충 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 이 세계를 라면 없나? 라면 아 인스턴트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냐? 좀 더 만들까? 내 레인맨이 두 마리라 각 안 맞으면 불편해 그래 이렇게 하자 붙여서 만들고 싶은데 한 칸이 비 맞으면 안 돼요? 그래요? 비 맞으면 안 돼? 몰랐는데 이러면 이 안에 들어가나? 흠 흠 안 맞아 흠 하긴 저기서부터 살짝 삐뚤어졌으니 여기서부터 이것 때문에 잘 안 들어가긴 했어 그래요? 비를 맞추면 안 된다고? 오염 구역 아니면 괜찮다고? 아 그래요? 잘 자라는데? 힘내라 레인맨 오 노란색 후추 시합 들어가고 여기에 있나? 음식을 채워도 다 어차피 썩어가지고 이거 다 요리를 해놓는 게 낫겠죠? 이럴 거면? 어차피 썩을 거면 요리를 하는 게 낫겠지? 어머 나 아이템 창 왜 이렇게 깨끗해졌니? 다 어디 갔어 물도 여기다 집어넣었구나 물 금방 없어지던데 무겁긴 해가지고 절인 음식이 마음 편해요 너는 일단 갖고 있는 만큼 설탕을 만드는 게 낫겠지? 어우 깜짝이야 버섯 버섯 버섯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아 여긴 안 되고 아 나와봐 나와봐 아 옥수수 들고 가고 블루베리 만들어 음식은 뭐 이거 아홉 개면 충분해 소식해 게임에서도 소식함 이렇게 보면 게임에서도 소식하는 나란 사람 아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다 차니까 다섯 개가 최대라 다섯 개가 최대라 과일 차는 최대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추가 위력 효과 추가 회복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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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까요? 음식을 더 만들까? 만드는 데를 썩은 음식으로 두는 것도 아깝기는 해 잠깐만 주소를 봐봐 주소를 보면 우리집이 아닐 수 있잖아 갓 구운 옥수수 하나 먹어 주고 물 한 잔 마시고 자 일단은 내 메인이 뭐지? 메인 캐스트가 뭐지? 이건가? 42 구원이란 없다 파란색인데 파란색 퀘스트인데 노란색 퀘스트가 뭔지 모르겠네 노란색 없는데 어디 갔지? 이건 레벨이 안 돼서 아닌데 아 이거 이거 맞아요? 아 맞네 어머 50 될 때까지 못하는 거야? 아 물론 추천 레벨이 50이겠지만 내가 지금 레벨이 몇이지? 42? 아 이 뒤로는 또 파밍을 해야 되나 보네 오 드릴 한 번 써보자 궁금한데? 나가서 한 번만 캐 볼게 이건 똑같으려나? 오 계속 켜져있어 뭐야 계속 켜져있어 알루미늄 어딨냐 기왕 캘꺼마 알루미늄 캐고 싶은데 뭐야 음 좋네 좋아 음 근데 이거 사막 지형으로 집 옮기면요 거긴 알루미늄이 많이 있나? 텅스텐 캔다는 가정하에 집을 옮긴다면 알루미늄을 많이 못 캘 거 같은데 다른 데 가서 내가 캐와야 되고 막 그럴 거 같은데 오늘은 퀘스트보다는 진짜 레벨업 목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아 그래요 오늘 이사를 한 번 해볼까? 정든 곳을 떠나서 푸르름을 벗어나 뜨거운 햇살 아래로 가볼까 이렇게 가볼까 아이고 아이고 음 빙수가 왔네 빙수가 약간 망고빙수인데 빙수가 약간 그거 같다 어머 화면에는 어머어머 약간 에그샐러드 같아 어우 차가워 음 맛있을까 아 퍽한거 아니야? 아 몰라 안 퍽한거 같은데 아 이거야? 이거야? 잘 먹을게 빡하고 아 그 전기 드릴 주신분 빨리 오세요 갖고 가 빨리 갖고 가세요 당장 내가 구할테니까 그 그 자동 충전되는 드릴 와서 가져가십시오 시청자분이 주시는거 받으니까 저한테 한소리 하지 않습니까? 어? 아니 시청자한테 받으니까 어? 게임에 재미도가 떨어지지 않슴 이러길래 음 내가 우려하고 있던 말이 드디어 또 나왔구만 생각이 들었거든요 빨리 와서 가져가세요 처음에 받을까말까 고민하긴 했거든 직접 구하는 맛이 있긴 하지 게이머로서 겜순이로서 사실 찝찝했어 음 오시면 말씀해 주세요 에이 돌려주는 증거 영상 만들어야 되니까 그 증거 조장 영상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 오세요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영상 만들어야 되니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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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아 물 먹지 말고 아 이거 돼지들 아이고 야고방망이들 있네 비켜봐 비켜봐 사실 고기는 안부족해 얘네들이 맨날 나타나서 음 딱하고 개인적으로 효율을 따지기 때문에 효율을 따지는 사람이 농사를 저만큼 짓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우 차가워 나무는 나무는 지금 피로가 슉슉 아이 뭐 배고프면 먹는 거지 아 여기 아니지 아니 이거 구리총을 갈아버릴까? 아니야 또 필요할 땐 필요할 거니까 필요할 땐 필요하니까 일단 그러면 퀘스트 겸 농장을 볼까? 근데 농장 이게 어디지? 어 이거 뭐야 타락한 낙원 어 이거 뭐야 막 시커메 뭐야 이거 오 궁금한데 한번 가봐 뭐야 이거 26분? 뭐지 이거? 37레벨이면 가도 되는 거 아닌가? 1300발 있어요 보이시죠 저 총알 저 총알 만드는 거 귀찮아가지고 총알 엄청 만들어놨어 얘는 얼마 없는데 아니야 얘도 지금 구리라서 이럴 거야 엄청 많지 나 궁금하다 이거 한번 가볼게요 어디있냐 오 궁금해요 오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여긴가? 여기 넣은 아 여기있다 이건 항상 여기였어 어 버섯 버섯도 갖고 갈까? 아 버섯 한꺼번에 다 구워 구운 거 좀 그러네 오케이 이렇게 가져가자 그냥 52%면 괜찮겠지? 뭐 굳이 나 혼자 있는 거 아니겠지? 오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모야모야모야모야모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뭐세요? 어어 어 이거 몽둥이로 패도 되겠는데 이러면? 아이고 어 뭐야 버그 뭐야 뭔데 이거 그냥 이렇게 막 잡으면 되는 거야 조사 및 정리 저기 사람들 있는데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왼쪽에는 계속 떠 있는데 잉 뭐야 끝난 거라고 어 이거 부시는 게 아니네 뭔지 모르지만 아까 저기 상자 있었으니까 상자나 먹을까 그러네 끝났네 몬스터가 없어졌네 에이 젠장 궁금해서 왔는데 이게 뭐야 여긴 뭐하는 곳이야 온 김에 파밍을 합시다 가져갈 거 없니 금방 또 시작하나 여기서 뭐가 나오나 보네 궁금해서 왔는데 나 뭐 얻은 건 있어요 여기 와서 경험치는 얻었니 방금 그래도 몬스터 있을 때 오긴 왔는데 온 김에 털고 다시 집에 가자 아니다 동장 오 무기상자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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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이제 냉장고 의심해야 돼 저거 저 녀석 때문에 놀란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농장이 저런데도 농장인가 밭이 크게 형성이 돼 있으면 그게 다 농장인가 아 좌표가 있긴 있어요 이런 거 농장이잖아요 그쵸 이런 거 이런 거 온 김에 누가 날 본 거 같은데 인지를 했는데 오 오 아 두 마리나 네 잠깐 잠깐 엘리트 몬스터가 두 마리나 있었네 하나 저쪽 나와 어디서 뭐지 방음까지 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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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거야 아 앉았다 일어났다가 붙어서 해볼까 아 아 아 아 재장전할 때 숨었다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리 나와 아 아 아 엘리트 몬스터는 하나면 된다고 아 아 하나면 된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미친 왜 이렇게 아파 이거 아니야 지금 이거 먹을 때가 아니지 아니 근데 총으로 저렇게 들이박는데도 상자가 안 깨지네 아 아 나 여기 치룸 데미지가 너무 안 나오는 건데 아 아 아 아 아 아 나무에 박히는 거 뭐야 아 아 아 일로와 아 아 아 아파 야 왜 이렇게 안 죽어 내가 약하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오는구만 또 나와 아니 쟤네들은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머리를 머리를 아 너가 계속 꺼내는 거구나 아 물 마시는 거 하지마 왜 자꾸 물을 마셔 아 아 아 아 아 아프잖아 이 녀석들아 죽을 뻔했네 하 참 상자 먹으러 왔다가 이게 무슨 뭐야 아 아 너였구나 내가 맞춘게 아 잠깐만 아이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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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진정 너였구나 세마리나 있었던거야 뭐야 또 있어? 아니구나 세마리였구나 두마리인줄 알았는데 어우 책장을 얻었네 집에 해리포터 도서관 하나 만들까? 집에 해리포터 도서관처럼 하나 만들까? 책장 잔뜩 만들어가지고 책장 이렇게 많이 나오는거 보면 아 너 저런 총 멧돼지랑 싸우니? 어 자동차 어 자동차 아 저기 또 있네 어 뭐야 리젠 왜이렇게 빨리 돼? 오 세상에 아 나 난 연료 먹으러 온거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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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고싶어 엄마 나 집에 보내줘 집에 보내줘 빙수가 다 녹아서 물이 돼버렸네 잠깐 누워있읍시다 아 쟤네 저거 열어야 되는데 보자 좌표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꿀벌 있는지 확인을 좀 근데 여기저기서 나오는거 아닌가? 꿀벌은 6123 와 잠깐만 음 한군데 일단 세군데 다 가보자 자 6123이면 음 이쪽에다가 이 위쪽인데 음 4000 3000 여긴가? 여기다 이 근처인데 여긴 잠깐만 6123 3570 3570 357 3570만 찾으면 되는데 여기다 여기 농장 여기 농장이 하나 음 음 오케이 구렁이 산 뭐.. 뭐시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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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꼭 이렇게 버그 걸리더라 음 음 음 음 음 아 이건 아니고 음 음 음 얘는 넘쳐서 옮겨야 되는 거 맞고 음 음 이렇게 옮겨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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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은 이 밑에 호잇 어잉 호잇 음 음 됐다 일단 거기 가봅시다 어디 있어 구렁이 산 농장 음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자 가자 제발 한 번에 나와라 귀여운 친구 갖고 싶으니까 제발 한 번에 나와라 어 음 여기가 이거 하는 데구만 아 더 가야되네 이쪽에는 저쪽이었구나 멀리서 보면 보이나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기 한 번 털고 다니죠 온 김에 보통은 이런 밭에 있는 밭에 있나 난 옥수수 나는 옥수수 나는 옥수수 안아프지롱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쵸 랜덤이잖아요 아 놀래라 생각해보니까 여기 애들은 몽둥이로 휘둘러도 잡을 수 있는 애들이라 총알 낭비하지 말고 몽둥이 휘두르고 다니자 이거 뭐야 아 장비 상자 아 여기 옥수수 많이 있네 아 제발 나와줘 제발 나와줘 제발 나와줘 쑤쑤쑤쑤쑤 쑤쑤쑤쑤쑤 어때 방금 좀 초능력 쓰는 사람 같지 않았나요 피해서 어? 몸통 박치기! 총알 피해! 총알 피해! 총알 피해! 총알 피해! 총알 피해! 야 몸통 박치기 개쎄다 아 잠깐만 저건 좀 그래 아이 그만 어딨어? 아아! 죽어 야 도망쳐! 야 얘는 안되겠다 야야야야 도망쳐! 총알 피해! 야 잠깐만 얘는 안되겠다 역시 엘리트 몬스터는 다르군 엘리트 몬스터는 안되겠네 아우 됐다 아우 됐다 이런 이런 쪼렙은 전기 몽둥이로 한 방이지 어딨어 빨리 죽고 어 뭐야 리볼버 리볼버 얻었어 슈거 라이트 씨가 됐나? 됐다 모두 혼내줬어 엘리트 엘리트는 총을 쏴야되겠네 확실히 아 목적 아 목적을 까먹지마 네 없는거 같애 이 넓은 구역에 어? 지하 이런데도 나오나? 파샤 파샤 슈거 라이트 씨가 슈거 라이트 씨가 없는거 같죠? 리볼버도 좀 세다들었는데 어 안녕 백만볼트 백만볼트 맛이 어떠냐 음 건너편도 가봐야되나? 어? 저 불빛은 뭐지? 어? 저 불빛은 뭐지? 음 몬스터였구만 없는거 같다 그쵸? 건너편 아니야 건너편도 일단 한번 봅시다 들었지 그럼 백만볼트 아 여기도 잠깐만 엘리트 몬스터가 있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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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헛헛헛헛헛헛 오케이 뭔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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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됐다 어딜 감히 어? 레시피다 향토 레시피 기적의 차? 오 누구야 던진 놈 나와 백만볼트 안 들어갔네 실패 어딨어 또 어딨어 저 던지는 놈은 어딨지? 자꾸 수류탄 던지는데 백만볼트 안 나오네 어 끝났다 상자가 안에 있었군요 아 이런 거 말고 나에게 귀여운 꿀벌을 주세요 파밍은 됐으니까 커여운 꿀벌을 나에게 뭐 하는 거지? 아 레시피 어? 근데 레시피가 있는 거 나 이제 발견했습니다 나 여기 처음 오는 거네 암 잘 있다 이 자식아 백만볼트 몸통 박치기 아 얘가 백만볼트구만 기술이 하나도 안 맞네 기술이 맞는 게 없어 없네 여긴 없다 다른데 가야 되겠네요 안에 있니? 어 아닌데 옥상에 아까 있는 애 본 것 같은데 아 저 있다 내려와 음 여긴 없군 오케이 여기 말고 7 7쪽이면 이제 조금 더 이쪽 끝자락인데 7183 7183 이쪽 이쪽에서 이쪽으로 쭉 밑에 농장이 여기 있다 여긴 것 같은데 53 5370 이쯤이다 이쯤 이쯤이야 여기 일단 찍어두고 하아 어플을 타러 갑시다 다시 돌아가자고 하긴 뭐 농장 부분은 지나가다 얻어 걸리면 싸우고 그랬으니까 어? 사람 꽉 찼나 혹시? 어? 아니네 하고 있네 아 이제 시작이네 어? 수류탄은 없지만 여기 한번 구경 가봐 구경 한번 가볼까 이 밑에인데 아 지금 하고 있다 아예 하고 있는 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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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끝나 있겠는데 저 정도 피면 구경만 해야지 어차피 데미지는 주지도 못할 거라 일단 참여 한두 대 정도는 때려봐야지 으아 죽는다 구경도 못하고 죽는다 방어만 까이면 죽는다고 아 야 여기 무슨 미로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 야 야 여기 나와봐 야 여기 지나가지마 돌아가 돌아가 어디서 싸우고 있니 저어깃다 여긴 왜 이렇게 몬스터가 많아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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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은 거야 뭐야 어딨어 저 위에 있네 아 보기도 전에 죽었네 죽었네요 구경하기도 전에 죽어버렸네 과수원이랬지 어디가 더 가까우려나 어 어 어 어 뭐야 아무것도 안했는데 200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와 와 뭔지 모르겠지만 끝났네 얼떨결에 점수 어 일로 가면 되겠다 공동의 위기 공동의 위기 뭐야 이거 뭐야 퀘스트 하나 달성했니 저 공동의 위기는 뭐지 어 지금 제가 바뀌니까요 다음에 드릴게요 뭔가를 달성했어 뭔지 모르겠는데 꿀벌을 보고 싶어 꿀벌을 나에게 보여줘 오우오오오 침수당했는데 오토바익 여기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좀 요소 부분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바닷속 채집 이런 거 잠수 있었으면 좋겠다 잠수할 수 있는 거 여기서 타고 갈까? 바다면은 굴 캐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성게 범위가 엄청 넓지 않으면 되는 거지 아니 바다에선 캐지 못하고 저는 호수에 들어가가지고 물은 많잖아 해가지고 바다는 아니지만 막 굴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긴 요리도 좀 빡세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굴소스 이런 거 만드는 거지 굴소스 만들어서 요리 만들 때 쓰는 거야 향신료를 추가하는 거지 솔직히 굴소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굴소스가 없어 만능인 굴소스가 그런 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어 여기 농장 되게 넓다 여기는 5레벨짜리라 몽둥이를 다 패면 돼가지고 핑 찍은 곳에 여기 와봤던 거 같은데 아 거기구나 여기 와봤던 기억이 나네요 이 일본은 뭐야 이거 어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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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가져가 가져가 오염도가 조금 있군요 죽어 인마 정확히 저 위치에 있는 건가 그 위치 근처인가 농장도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일단 핑 찍은 쪽 근처로 가봅니다 이 안쪽에서 나오는 건가 이곳을 통과한다면 이 근처에 있다는 소리 흠 없는 거 같은데 약점 안 맞춰도 잡을 수 있겠다 뭐 이참에 산속 용액도 좀 모으고 그러는 거지 너 음 없네 의외로 구하기 쉬운 애는 아닌가 보네 아 이 새끼 그냥 찝찝하다 싶으면 나타나는 뭐지? 물 소리야? 폭포 소리인가? 폭포 소리인가? 아 물 소리구나 없는 거 같군 어 뭔데 이건 여기 이렇게 많지? 하이 나이스 게임 뭐야? 쓸모없는 말들 다시 꼼꼼히 뒤져봅시다 이 안에 어딘가에는 있다는 소리잖아 아 근데 그 근처라면 쟨 되는 장소는 항상 똑같겠지? 테이블 위에 레시피 먹고 가세요 여기는 어? 방금 빨간색 어 뭐야? 나 여기 처음 오니? 똑같이 생겨가지고 와본 곳인 줄 알았더니만 처음 오는 곳인가 보네 레시피를 얻은 거 보니까 저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볼게요 이렇게 막 지하에 있고 그러진 않겠지? 지하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나? 실례합니다 제가 어깨빵이 좀 센 편이라 죄송해요 어깨가 좀 강해서 한번 부딪치면 목숨을 잃어버릴 정도의 쫓아오셨나요? 이거 열린 걸로 봐선 나 여기 온 적 있는 것 같은데 실례합니다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뒤쪽으로 돌아보자 셋 중에 제발 한 군데에서 나타나라 제발 제발 비트 비트 농장은 이런 게 좋네 내가 키우지 않아도 서리하는 맛이 있네 없다 이 밑에 쭉 농장인데도 없을 것 같아 못 보고 지나친 것 아니겠지 못 보고 지나친 것 아니겠지 어? 여기가 꿀벌 뜨는 곳 아 이쪽이야 그러니까 이 미로 안에 어딘가엔 있었다는 소리네 잠깐만 여기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 보면 확실히 이 미로 안에 뜨는 게 맞나 보네 하지만 없는 것 같네 이런 건 가져가야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 번만 더 돌아본다 어? 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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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없네 그럼 다시 돌아가자 아까 거기로 왜 남들은 꿀벌을 어쩜 그렇게 많이들 잡은거야? 얼마나 한거야? 운이 좋은건가? 어? 채널을 바꿔서 다시 와보라고요? 이 넓은 곳을 또 아 그럴거면 아까 그 좁은 곳에서 채널 바꾸는건데 아까 거기서 채널 바꾸는건데 그 생각을 못했네 오케이 오케이 뭐 그 많은 채널 중에 한군데는 있겠지 맞지 맞지 한 마리 정도는 있겠지 한 마리 정도는 한 마리 정도는 뭐가 이렇게 바닥이 많아 여긴? 검문소입니다 다들 다들 여기서 대화 나누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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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볼까? 일터 여기서 갔다 와보죠 여기까지 뛰어오는 것도 일이네 정말 제발 농장 어느 방향이니? 헷갈리니까 여기 찍어놔야지 ап이 제발 나와라 내월 라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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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웬만하면 그냥 보이는대로 죽고 보이는대로 사는 스타일인데 꿀벌은 진짜 가져야겠어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나만 없어 꿀벌 그래도 확실한 거 알았네요 저 미로 안에는 있다는걸 다른데 안 보고 미로 안에만 봐도 되겠네 미로 탐험 어느 쪽으로 들어갈까 여섯 마리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지금 꿀벌을 여섯 마리를 발견했다는 거잖아 그쵸 어우 눈부셔 어우 눈부셔 일단 이쪽은 없어 아 저 녀석 시야는 밝아가지고 일단 1채널에는 없어 보이는데 아까 그 사람이 남긴 거 일단 여긴 패스 멀리서도 보이니까 멀리서도 보이니까 이런 건 운이 참 안좋아 이런 건 운이 참 안좋아 이거 또 타워까지 또 가야돼 타워까지 또 가야되잖아 빡세네 왔다갔다 달리기 빨라지는 물약 뭐 이런 건 없나 이 게임이 달리기가 느린 편은 아닌데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겠다 쉽기는 해 채널 다 돌면 꽤 오래 걸리겠네 제발 두 번째 손 나와라 조금 민첩해지는 요리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세계로 이세카이 여긴 있겠지 있어라 제발 이세카이엔 있어줘 이세카이 여기 맞나? 아 맞구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이유가 있단 말이지 그치 비버나 막 제가 전기뱀장어 하나 어쩌다 얻었거든요 그냥 탐험하다가 그런 것들은 정말 아 전기뱀장어 내가 낚시했구나 낚시 궁금해서 한번 했는데 그때 잡혔는데 의외로 꿀벌이 안 보이네 쫓아오지마 제발 있어줘 아 깜짝이야 제발 있어줘 없는 것 같은데 없네 없네 없어 아유 여기도 없네 이 서버에도 없네 다시 가야되겠네 없는 것 확실하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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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이거 뭐야? 뭐야? 아니 얻고 싶은 애 말고 다른 애를 얻었어 이거 뭐야 이거 거대한 버섯 이거 뭐지? 뭐야? 얘는 뭐야? 버섯 키워주는 앤가? 뭐지? 다른 사람들 거에서도 못 본 앤데? 뭐야 이거 그러니까 나오라는 친구들 안 나오고 이게 무슨 얘 뭐야? 작물을 심고 수확할 수 있다고? 아 내가 따로 안 심어도 되고 알아서 수확해준다 이거지? 어? 괜찮은데? 오히려 희귀한 애예요 애가? 아 얘는 또 수거해야 되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내가 얻고 싶은 작물 심어놓고 처음에 그럼 얘가 씨앗이랑 다 거기 넣어두면 그것만은 관리하는 거구나 좀 가다놓고 키워야 되는구나 어? 어 여기 맞나? 어? 아 저쪽이구나 아니 보니까 과일차보다 개인적으로 버섯이 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버섯 보이면 웬만하면 줍는데 이게 걸리네 그냥 써도 돼요? 하긴 뭐 난 구분을 해놓고 키우는 게 아니다 보니 뭐 그럼 레인맨이랑 같이 두면 효율이 좋네 이 친구 그러면 종이 인형을 빼고 꿀벌을 아니 꿀벌이 안다 이 친구를 배치를 해놔야 되겠다 종이 인형 솔직히 쓸모가 없어서 3세계 조금 미안하지만 종이 인형이 이제와서는 조금 쓸모가 없네 귀여워서 두긴 했지만 아니 진짜 한 마리만 구하면 되는데 건물 내에서 조명 주고 키울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 거에서 못 봤던 걸까? 버섯을? 그래서 못 본 건가? 다 꿀벌만 그렇게 돌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까 가능성이 있어 왜 안 쓰는지 궁금하니까 한 번쯤은 쓸 수 있지 하아 이젠 좀 나와라 이젠 나와라 새삼 꿀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대단하네 난 왜 이렇게 찾기 힘든 거야 정직하게 들어갈까? 정직하게 들어갈까? 대충 육안으로는 일단 안 보인 여기 좀 꼼꼼하게 봐야 되겠다 왼쪽 돌면 오른쪽 돌고 막 이렇게 오케 버섯? 제발 제발 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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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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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꾼 김에 여기서 찾고 싶었는데 없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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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꼼꼼히 본다고 봤지만 없어 그럴까? 다른 데 가볼까요? 일단 다시 돌아가서 어우 뛰어가는 것도 일이야 하아 흐아 흐아 으응 흐응 자 여기서 보자 5684 5684 농장 5684 농장 습지 이 밑에인데 아니 위에구나 여기다 햇살 농장 5210 5210 510이면 여기고 5684 여기다 여긴데 여기 이쪽쯤인데 5684 여기도 나오는 거 맞죠 여기 여기 아니 여기는 이거 아니 난 이걸 깨놓고 이걸 안 뚫었어 진짜 이렇게 꼼꼼하지 못해서야 이거 어디서 가야 돼 이거 이거는 레벨 10인데 여길 안 뚫어놨다니 젠장 어디서부터 가야 돼 이거 아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거 뚫고 아 그렇게 와야 되겠다 내가 해야 할 운동 이 친구가 다 하네 꿀벌 찾는 게 원래 이렇게 어렵나요? 원래 이렇게 어려운 곳이야? 나만 어려워? 나만 이런 거 운 안 좋은 거야? 아 어려운 루트야 여기가? 아 그래요? 아 저런 아까 그 햇살 농장이랑 여기 아 좀 더 좋은 자리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어차피 뚫렁겸 가야 되니까 아 잠깐만 아 멀다 멀다 이렇게 가자 그냥 아 여기 들어가서 찍어야 되네 또 아 여기 달려가서 찍어야 돼? 절벽을 탈 수도 없군 이거 안 되겠고 안 될 거 같은데 이거 아니 나름 워프타워 근처라고 생각하고 나도 거기로 간 건데 흠 가자 가자 이쪽인가? 아 이쪽이네 400m 먼저 길을 뚫고 아니야 농장에 먼저 들렸다가 농장을 먼저 들렸다가 없으면 거기 워프로 아 오우 뛰면 되겠다 번식 같은 건 안 되나요? 이걸 계속 찾아야 돼? 번식은 안 되나? 남자 꿀벌 여자 꿀벌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여왕벌 이렇게 찾아가지고 아 안 되나? 아쉽네 보자 위치상으로 이 아래쪽이야 오랜만이군 뭐 그러 보니까 여기 예전에 지나갈 땐 없었는데 그치 어 뭐야 왠지 없을 것 같애 느낌이 없을 것 같애 아 여기 거기구나 그 걸어다니는 집 있는 거기네 여기는 사람들이 위치표시 안 해놨나 5 5 8 4 5 6 5 5 2 1 5 5 5 5 아 이쪽이다 여기네 여기 뭐 이쪽으로 표시되는데 밑으로 더 가야되네 밑으로 더 가야되네 변전소 부분에 있다고? 꿀머리 꿀머리 어 저 비밀상자 뭐야 저거 미스테리 미스테리 상자 발견 아 왜 이렇게 먹기 복잡하게 아니 찾으라는 건 안나오고 왜 정작 중요한 애는 안나오고 아니 아니 여기 없네 오늘 안에는 찾을 수 있나 햇살농장 햇살농장이 어디죠? 햇살농장이 어딜까 어 어 너무 많아 너무 많은걸 바람농장 바다 리조트 아래쪽에 있어요 허스트 갯벌 여깄다 여기 아 여기 아 여긴 여기로 가면 되는구나 그럼 오케이 온 김에 대충 어딘지 봐뒀으니까 여기니까 저거만 찍고 가자 저거 나중에 찍으러 오면 또 까먹어 어차피 여기서 가까운 데는 저기 밖에 없기 때문에 하 하 근데 여기가 제가 레벨 10대 레벨 10대 왔어가지고 이거를 찍어야 한다라는 그런 쓰읍 개념 자체가 약해 있을 때라 박혀있지 않았을 때라 그래서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어 여기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슬쩍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슬쩍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가파른 절벽도 아니네 오 계단형이라서 올라갈 수 있겠다 아 여기 여기구나 아 아 아이씨 올라가 다만 여기서 들어가는 길이 잠깐만 어 어 잠시만요 결국에는 안으로 갈 수 밖에 없네 귀찮으니까 빠르게 가죠 아 선생님들 지나갑니다 아 여기 어차피 몬스터라서 괜찮네 으응 아 뭐야 어디로 가야돼 어 이 사이 혹시 갈 수 있나 어 됐다 아 위쪽이구나 근데 이 위쪽은 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건 여기 탐험을 안 했다는 증거 뭐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어 어 위에 잡았었나 쓰읍 그러면 그저 뒤를 안 돌아봐서 그런가 보다 아까 어디였지? 아 여깄다 햇살농장 햇살농장 일단 아 어차피 농장 표시되어 있구나 아 아니다 그냥 가자 약간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욕심이긴 하지만 약간 정원 커스터마이징 못하나? 내 영역 안에 정원 만들기 타워쪽 으아아아 찾았다 아이야 내가 널 얼마나 얼마나 찾았는데 이 자식아 바로 앞에 있네 와 바로 찾았네 집에 가자 이렇게 금방 찾을거면 난 그 밑에를 왜 방황한거야 난 그 밑에 왜 방황한거냐 난 그 밑에 왜 방황한거냐 시간 낭비 시간 낭비 엄청했네 아 그 귀여운 토끼요? 귀여운 토끼? 뭐 얻을 수 있으면 한 번에 가보죠 걔는 나오는 장소가 어딘데요 여기도 똑같아요 걔도 이쪽에서 나오나요? 토끼 파밍이 여기서 더 가야된다고? 안으로 더 들어가야된다는 소리죠? 확인만 하고 간적 없으면 그냥 가고 아까 농장? 아 여기? 농장에서 어느 쪽 어떤 집 부분인가요? 기왕 옮기면 확인만 근데 꿀벌이 있어서 없을 것 같긴 한데 두 마리 같이 있는 나무를 캐야되는거에요? 큰 나무가 뭐지? 나무? 나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건가? 이 나무가 좀 커보이는데 아 이거 그냥 길가 있는 나무 같은데 아 반대쪽이에요? 어 그럼 저거에요? 저거 저거? 저 나무 말하는거? 언덕에 있어서 큰건가? 무빙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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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보세요 안맞는거 보이시죠 무빙무빙 연락번 reim 쫓아오지마 뒤를 돌아보자마자 나무가 뭔지 잊어버렸다 이건가? 어? 아닌데? 어? 어? 이 나무 아닌 것 같은데? 기왕 찾을 수 있다면 어? 어 여기 이건가? 어 이거다! 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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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나무 진짜 크다 우와 미친 어 근데 못 캘 것 같은데? 어 너무 진짜 크다 왠지 느낌이 캘 수 없을 것 같...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 된다 우와 진짜 크다 어? 아 자르다 보면 나와요 어 근데 여긴 뭐야? 쪽지 어 뭐... 뭔가를 얻었네? 그쵸 확률이죠? 아쉽네 아쉽네 야 이거 참 그러네 이거 길이가 이건 여기가 더 가깝네 이건 여기가 더 가까운데요? 음 그 가깝다고 하기도 애매하네 300m면 가깝지도 어? 여기 뭐 하는 건가요? 잠깐만 이런 거 그냥 읽고 가버렸는데 나 어? 오 뭐야? 어? 잠깐만 많이 보고 싶어요 서로 얼굴을 마주 봐야 되는 건가? 음... 음... 그런 거 같군 다 얼굴을 마주 보게 해야 되나 보다 돌아가는 게 똑같은 거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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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아저씨 오 아저씨 여기 다니시는군요 어휴 여기 길목이네 어휴 아저씨 여기가 정류장이었구나 1일 1버스 해야지 아휴 감사합니다 아휴 근데 손... 불청객들은 좀... 이리와 손님들이 많이 내리시네 알았어 이게 돌아갈 때마다 얼굴이 보이는 게 다른가? 아... 하나씩 다 다르구나 아이 잠깐만 방향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너를 돌리면 돌리다 보면 될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양쪽이 반대라서 됐다 예에이 오! 뭐야 더 좋은 거 얻었어 어? 어? 뭐야 경량... 모식이... 모식인데? 지금 내가 쓰는 거에 끼는 게 아니네 아니곤 아니고 뭔데 이게 떠있냐? 보라도트인데? 여기 사용을 못하네? 경량형 모식인데? 그러면은 여기 말고 다른 총에 쓸 수 있나 보다 아쉽 다른 총에 쓰는 건가봐요 아... 멀다 가 아니라 오토바이 타면 되잖아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되잖니 어어우 어느 쪽에 있더라? 저 안쪽이던가? 일단 꿀벌은 얻었으니까 다행인데 기왕 하나의 사실을 더 알았으니 사실을 하나 더 알아버렸으니 어디있지?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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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퀘스트 하나 열린다? 갑자기 말을 하네 고양이는 이제 질렸어 이쪽인가? 여기 워프가 어디있어? 다시 그 마을로 가서 아직도 헷갈려 일로 가서 이쪽 이쪽이지 채널을 바꿔야되는데 어디있지? 오토가? 여기 어딨니? 이 마을은 어디있는거니? 내 기억이 이쪽이였는데 어디지? 이쪽이 아닌가? 저 안에인가? 건물 안이다 건물 안 이 안쪽이었어 그래그래 네 내 집이 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지 가자 여기서도 보이네 저 나무 와 이 사람 뭐뭐 키우는지 한번 볼까? 만들어 놓은거 보니까 아 13레벨이야? 됐어 13레벨인데 뭐가 이렇게 많지? 뭐가 이렇게 많아? 는 아니고 없구만 다 비어있네 뭐야? 다 비어있네 빈통이었어 확실히 오르막길은 뛰어가는게 빠른가? 새끼손가락이 아파서 말이지 두번째는 나오길 바라며 와 이거 노란불빛 되게 뭔가 아이템 같다 물론 아까 읽은거잖아 어? 더이상 아쉬울게 없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에게 행운을 저에게 행운을 오늘 3마리를 얻을 수 있는 행운을 나와라 안 나왔네 무거워졌어 다시 가야지 실패다 나와라 젠장 그래도 여긴 가까우니까 괜찮은데 내 집에 갔다가 여기 다시 와야겠어요 무거워 무거워 가방이 무거워서 가방 좀 비우고 와야지 근데 여기 토끼가 내가 아는 그 토끼가 아니죠? 그 저번에 봤던 그 귀여운 토끼가 여기 나온다는거 아니잖아 다른 토끼 말하는거 아니에요? 맞지? 그 토끼인가? 다른 토끼인가? 다른 토끼인가? 아 다른 토끼? 이게 필요하든 필요 없든 일단 가지고 싶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싶은거라 또 또 또 이런다 오우 맥 걸려 나무도 집어넣고 이거 자리가 없다고? 그럴리가 이것들이 또 이 버그 좀 어떻게 안되나 여러 번 반복을 해야지만 들어가는 들어가는 아니 이건 딴 데 있어 너 왜 여기 들어가 있니? 가방이 점점 무거워지네 가방이 점점 무거워지네 그치 일단 뭐 희귀템 모으는 느낌 수집 수집 수집한다고 해야되나 아 버섯 한번 풀어놔볼까 그동안 수고했어 그동안 수고했다 새로운 친구를 넣어봐야겠어 버섯을 먼저 넣어볼까 아니야 됐고 됐고 아 아 나무 비버 이거 하나 더 만들까 그냥 구리가 없네 종이 인형 종이 인형 그냥 둘까? 굳이 뺄 이유는 없네 생각해보니까 살짝 기울여서 놔야지 이렇게 하나? 두 개는 안 들어가겠다 잘าม 안 들어가지? 그럼 버섯을 여기다 넣어보자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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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귀여워 보여요 얼굴? 지금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지만 메타몽처럼 생겼어 얘 봐 메타몽처럼 생겼어 귀여워 안 귀여울 줄 알았는데 하나를 정했구나 뭘 키우고 있는거니? 후추? 이거 귀여운데? 얘는 근데 아직 에너지가 없어서 갔다오면은 자라 있겠구나 오케이 아유 자꾸 이걸 누르네 일단 갔다와서 정리해 종이 인형이 세 마리나 있었네 꿀벌 되게 깜찍하게 생겼네 토끼 많은 곳 어딘지 아나요? 토끼도 많이 잡아야 돼요? 토끼를 얻을 수 있는게 뭐가 있지? 궁금하네 배도 더 채워 아 가죽을 뜯다 보면 나오는 토끼도 있어? 아니 토끼가 여러 마리에요? 아 토끼가 좀 다양하게 있나보네 종장 입은 토끼는 또 뭐야 진짜 딱 한 번만 더 해보고 진짜 안 나온다 싶으면 그냥 퀘스트나 하러 떠납시다 그냥 아예 가죽을 구해다 준다고 토끼를 계속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제가 시간날 때 열심히 노가다 해서 잡아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요 방송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 같으니까 파밍이나 이런 부분은 비방 때 제가 열심히 해놓긴 하거든요 방송에서 파밍하는 부분은 이제 시간이 좀 소요가 많이 되니까 이쪽인가? 아 이쪽입니다 근데 오르막길은 확실히 달리기가 낫네 아 저쪽이구나 오토바이 오토바이는 너무 느리네 진짜 뉴비가 만나면 정말 소름 돋는 생물 중 하나인데 오지마 오지마 오지말라구 오지말라구 오지말라니깐 오지말라구 오지말라구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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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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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두 마리 구했으면 됐지 어 다른거 다른거 나 합시다 오 د 잠깐만 와 큰 일 날뻔했다 와 생각없이 막 달리다가 죽을 뻔했어 아 그냥 집에 가면 됐지 아 30초? 여기 있는 거나 뜯어 가야지 양배추 남의 집 농장 털기 넘어가 이런 거 보면 농사 안 해도 될 거 같기도 하고 내가 먹을 양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여? 자 1차로 꿀벌은 잡았습니다 이제 레벨을 올리던지 몬스터를 한번 잡으러 가야 되겠네 갈 건 없고 총알도 좀만 더 만들까? 이것도 많은 것 같지만 아 여기가 아니고 화살은 몇 개나 있지? 근데 구리 위쪽으로 넘어가서 그 저기 뭐냐 그 뭐냐 위쪽으로 넘어가서 강철인 곳 이거 좀 올릴까? 아니야 아직까지는 구리가 나오려나?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이거 올릴까? 아 고민되네 어 이거 잠깐만 이것도 안 했군요 스타더스트 쇠퇴 공정 전기로에서 스타더스트 에테르를 소모하여 산성 용액을 제조할 수 있다 소총 터렛을 만들 수 있다 수력 발전으로 전기 희귀 결정 세트 희귀 결정 세트는 상점에서 판매하면 대량의 에너지 링크를 아 이거 돈 벌 수 있구나 이거는 근데 산성 용액도 나중에 많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뭐가 더 좋은가요? 추천 좀 해주세요 수력 발전? 뭐가 더 좋을까요? 스타더스트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전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수력 발전이 좋아요? 발전기 수량 상한 플러스 1 수력 발전 아 이거 아니에요? 추천 받은 대로 해볼까요? 수력 발전? 뭐가 제일 안 끌리는데 이게 좋다고? 제일 안 끌리는데? 아 방향에 따라 다르다고요? 전력을 전력을 많이 쓰진 않는데 뭔가 전기 쪽은 아직 관심이 없어서 제가 지금 전기 쪽은 관심이 없어서 뭘 안 해가지고 희귀 결정 세트 이건 뭐지? 희귀 결정 세트가 뭐지? 돈을 많이 본다는데 돈은 근데 열심히 돌면 금방 모이던데 에너지 링크는 아 그래요? 그래요 뭐 나중에 나중에 생각한다면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받아보죠 지금 뭐 사실 안 찍은 게 너무 많아서 총알은 어디까지가 좋아요? 그냥 고급까지 다 올려버리는 게 텅스템 구하기 힘들다는데 여기 결국에는 뭐 텅스템까지는 올려야겠지만 나 이사 갈 거면 그냥 쭉 올릴까? 총알? 지금 총알이 너무 약한 건 맞아요 총알을 좀 올려볼까? 에테르가 너무 귀하다고요? 저 진짜 열심히 아 여기 아니지 그 스타더스트 캐는 곳에서 진짜 지금 몇 개지? 엄청 물론 이게 금방 소비되긴 하는데 광석 한 두세 시간 동안 광석만 캐고 다녀서 여기서 광석 엄청 캐고 다녔거든요 의외로 많이 나오던데 금방 쓸 것 같기는 해요 시간을 투자하면 그래도 되지 않을까 아직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건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요? 저 지금 전 지금 이걸로 그거 뽑고 있는데 이거 이거 이미 했어요 이미 했어 이미 올렸습니다 네네 아 그래요? 이게 있으면 당연히 수력발전이에요 저한테 떴을 때 추천을 받았어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길래 버섯은 언제 나오지? 나 궁금한데 이거 얘네들 작물 다 자라기 전까지 안 나오나? 좀 돌아다니는 거 보고 싶은데 오 일어섰어! 오 쏘리고 앉아있다가 이제 에너지가 좀 들어가니까 이거 왜 일어섰어! 되게 멍청하게 생겼다! 되게 멍청하게 생겼다! 아 그러네 하나 더 안 했네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지만 파워 서지 발동 이거겠지 뭐 유산탄 어 구리 다 만들어졌니? 넌 뭐니? 아 너도 구리니? 총알 이렇게 많이 들고 다녀도 되나? 뭔가 천 개 천 개를 들고 다녀야 마음이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 아 그래요? 그래도 총알 빨리 만들어줘서 좋다 이거는 내가 만들어놓긴 했지만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스타로이드 제어 아 이게 레벨 2로 만들 수 있는 거구나 아 이제서야 알았네 저 동그란 걸 여기다 넣는 건가요? 아닌가? 아 저거를 여기다 넣어서 아 그래서 디펜스 하는 거구나 아 아 지금 넣으면은 막 으아 하고 쫓아와서 난간 다 부수고 막 어? 아 근데 내 예쁜 집 부서지게 둘 수 없어 저거 아 포인트를 받을 수 있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따로 분리해서 짓고 아니면 저 꼭대기에 지워놓고 막 그러던데 막 터렛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거구나 그랬구나 집이 빨개지는 대참사가 어 위쪽에 안 가본데 한번 가볼까 뚫으면서 가도 될 거 같으니까 여기를 뚫고 여기 가자 여긴 가봐도 되겠네 여기 가서 사이드캐 하나 하고 여기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돌면 되겠다 이렇게 어차피 가는 길목이니까 여기도 일단 찍어두고 음 여기도 안 열었네 여긴 뭐 거의 열지 않았군요 이렇게 이렇게 가자 그냥 좀 걸리긴 해도 그리고 간 김에 집터 좀 봅시다 이제 슬슬 나도 레벨이 높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으니까 저쪽인가 저쪽인가 지금은 구리 쓰고 이사 간 뒤에 새로운 총알로 많이 바꿔놔야겠다 새로운 총알로 많이 바꿔놔야겠다 가자 해피 파멀 해피 파멀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소총 경량 탄창 뭐야? 뭐야? 어? 이게 뭐야? X 따라하라고요? 잠깐만 내가 지금 저런 제스처가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제스처가 없는데요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기본이에요? 잠깐만 거절 총 쏘는 것 같은데 야호 손 흔들기 부탁 내가 넣어둔 건데 이건 공격 아니 공격 아니야 어떤 동작인지 아 여기 분들 담래인사? 아 담래인사? 담래인사? 아 이거 아 근데 저 사람 나타날 때 해야 되는데 담래인사 어 박수친다 오 뭐야 뭐야 어쩐지 나랑 똑같이 생겼더라 와 소총 경량 탄창 소총이면 이거 와와와 보라색 얻었다 우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꼼꼼하게 잘 봐야 되겠네 근데 바로 가까이에 있네 저 바닥에 버려져 있는 그냥 부품인 줄 알았어요 오케이 좋았다 근데 이것도 확률인가요? 저 탄창 나오는 것도? 저 사람이랑 얘기했을 때? 나 자신이긴 하지만 아 고정이에요? 아하 그러면은 저건 다 보라색을 얻을 수 있는 거구만 지금은 접속자가 몇 명인가요? 오 앞에 잘 봐 앞에 잘 봐 근데 기름이 없으니까 잠깐만 풀로 채우고 가자 15만 명? 16 여전히 많구만 여전히 많네요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 접속한 것보다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 접은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약간 흥미를 느끼지 못했나? 나 외톨이로 되게 잘하고 있는데 근데 외톨이여도 외톨이가 아닌 것 같은 게 그나마 여러분들이 내 대화 상대가 되어주니까 지루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진짜 완전 혼자 조용히 하시는 분은 지루할 수도 있지 생각해보면 다음 시즌이 될 때까지는 접속을 안 할 거라고 사실 지금 저 하고 있는 입자로서 뭐 시즌이고 뭐고 난 즐거워 하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산성 용액이 큰 벽이에요? 프렌드? 아 노노 사나이는 혼자지 사나이는 혼자야 혼자 하는 맛이라고 이런 거 아이고 생각보다 머네 하긴 하긴 그쵸 저는 공략을 안 보거든요 궁금하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그게 아니라 공략을 보고 하면 내가 직접 찾는 재미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이면 먹고 정 진짜 필요하다 싶으면 이렇게 아니 초반에 자원 몇 개는 지원을 받았지만 이 뒤로는 제가 다 거부하고 있어서 제가 직접 다 캐는 거예요 누가 보면 오해하겠네 몇 개는 갖다 주시긴 했지만 제가 파밍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제 노력이 없어지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전 뒷게임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구요 방송에서는 최대한 파밍 위주로 안 돌게 이쪽에 재료 수급 같은 거는 방종을 하고 모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순 반복은 재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단순 반복을 계속 하는 건 재미가 좀 없어서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방금 펫을 얻기 위해서 한 시간을 소비 한 시간 넘게 소비한 것 같은데 뭐 그거랑 이건 다르지 그거랑 이건 다르지 랜덤의 재미가 있잖아 깜짝이야 여기 너무 환경이 안 좋은데 너무 모래바람이 심한데 여기 집은 패스 어 근데 광석은 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사는 집처럼 광석이 좀 많은 곳이면 좋겠는데 여기도 뭐 여기도 나쁘지 않은데 앞에 물 있겠다 근데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건 별로라는 건가 짓고 싶은데 짓는 게 맞겠지 오 잠깐만 이쪽 아 여기 있다 평지 아 여기 너무 황사 심해요 폐가 썩을 것 같아 광석이 있는 건 좋은데 폐 썩을 것 같아 깜짝이야 막혀 있는 줄 알았다 뭐야 한 바퀴 돌아서 가야 되네 잠깐만 여기 중간에 여기 절벽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 보니까 날씨 맑을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긴 비는 안 오는구나 생각해 보니까 비 오는 거 보는 게 좋았는데 그래서 텅스텐 캘려면 집이 여기 있는 게 낫겠지 뭔가 비 맞는 거 좋았는데 여긴 비가 안 오잖아 여기서 힘들게 텅스텐 캐는 것 보단 으으으 돌아서 가야 돼 아니다 이러오케 절벽을 내려가자 그냥 따라서 가면 되지 뚜뚜뚜뚜뚜뚜뚜 뭐야 이건 아 캘 수 있는 광석이 아니라 그냥 지형이구나 아니 네비는 너무 길만 보여주니까 대충 날아갈 수 있는 거리를 가늠하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광신자의 기도가 끔찍한 오염물을 소환했다고? 뭐지? 방화범 인펄스 근데 여기 내 레벨보다 높은 곳인데 오 이게 뭐야? 오염도 너무 심한데? 야 잠깐만 절반이네 여기 너무 무서운 거 아인겨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나처럼 혼자 하면 피통 싼다 파티에서 해라 어 무서워 오염도 완전 높아 오 여기 좀 난이도가 있는 곳인가 봐 오 무서워 가자 오염도 폭발이네 폭발이야 그냥 멘탈 빠개지는 곳인데? 오우씨 오우씨 니게로 오우씨 야 하나 있는 거 먹자 우와 아니 하나 있는 과일 차를 먹었는데도 이정도야? 과일 차를 더 갖고 올걸 그랬나 두 개짜리 먼저 먹자 절벽 위니? 혹시? 이렇게 가면 갈 수 있을 줄 알았던 내가 바보였군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이게 등구선 표시 좀 해준지 이거 잠깐만 절벽을 기어 올라갈 수가 없는데 시야가 확보가 안 돼 그냥 내비대로 따라갈 걸 야 올라갈 데가 없잖아 그냥 내비 따라갈 걸 절벽을 오를 수가 없네 잠깐만 여기가 강물이구나 저쪽으로 가면 잠깐만 저쪽에 사이끼리 있지 않을까 오 여기 집 괜찮은데 여기 물 위에 지어도 될 것 같은데요 저기 광석도 있고 배산임수 여기 딱 산 뒤쪽에다가 비 못 맞는 건 조금 그런데 아 고민되네 고민되네 텅스텐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지만 잠깐만 잠깐만 왼쪽에는 좀 있어 보이는데 이 오른쪽이 영 오른쪽 한번 보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다만 접근성이 안 좋다 지을 거면 이런 데 지어야 되겠네 여기까지 이런 데 여기 지어야 되겠네 여기 아니면 이 근처 난 좀 그러네 여기가 제일 나아 보인다 여기 여기 사람 많은 거 아니요? 오케이 저 근처 보죠 여기 물길 따라서 집 많을 것 같아 오케이 땅 받았어 여기 부동산 땅 받았다 여기 강 따라서 이렇게 많을 것 같아 아 다리가 아니라 집이구나 어 없어 아 저쪽인가 아 그래도 뒤로 가야 돼 아 쫓아오지 마 아 48 잠깐 잠깐 어느 쪽이야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여기 가면 어디로 가는 거지? 이거 뭐야? 지하로 내려 뭐지 여기? 아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그냥 네비가 알려준대로 가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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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비가 알려준대로 가자 아이고 길이 좀 구르네 네비게이션을 믿어야 돼요 이래서 네비게이션이 알려준대로 가자 그냥 네비게이션 알려준대로 갔으면 진작에 도착했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하는 사람 없나? 아 나 궁금한데 이거 아 아이 괜히 지나가서 오염도가 높아졌네 아 아 이거 운전 살짝 스쳤다고 이게 이렇게 높아져? 기껏 오염도 낮춰놨더니만 와 와 잠깐만 여기 다음 여기 다음 아직 안 열렸죠 이 마을 지금 여기까지가 끝인 거지 올프랜드 아 블랙하트 아 여기 있구나 52 블랙하트까지가 끝인가 지금 57 지금 말랩이 57인가요? 그러면 60 60이에요 오케이 60 한참 물었네 지금이 50이에요 근데 저기는 그러면 아직 아무도 못 가는 거 아니 갈 순 있나? 레벨 50분들은 다 저기 있나? 근데 레벨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많이 나도 다 저기 모여 계신가? 사람이 저기가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보니까 보통 이런 게임은 중간 다리는 별로 없어 다 만렙 아니면 다 완전 또랩 동갑 레벨이 없어 모래시계 구조 아 이 정도면 여기 맵에 그랜드캐니언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하나 있으면은 볼만 하겠는데 그런 거 안 만들어놨나? 의외로 만들면 괜찮을 거 같은데 오케이 도착 아우 이렇게 금방 오는데 이걸 실례합니다 들어온 김에 퀘스트 먼저 받고 갈까? 와우 48이네 잠깐만 야 이거 이거 쉽지 않다 아우 야 야 야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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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몰래 가야 돼 다시 다시 어그로 빼 어그로 빼 야 어그로 빼 어그로 빼 도망쳐 도망쳐 아니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네 뚫고 싶어서 왔더니만 거야 아 야야야야 야야 와 쟤네들 그거 있다 방어막이 있네 쉴드가 있어 아 이게 안죽었어? 천천히 레벨은 금방 오를 것 같은데 여긴 조금 빡셀 순 있겠는데 아 이거 저격 총알 갖고 왔지 한 마리 더 있을 건데 이거 다닐 때 조심하죠 묘비 묘비 이 땅에 잠든 자 그는 용감한 전사로 그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고 진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싸웠다 지나가는 자여 그가 세상을 떠났다고 슬퍼마라 그의 진정한 모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기리며 모든 진리를 수호하는 이에게 경의를 표하리라 어 어 경이야 응 경의를 표하리라 뭐지 이건가 오 오 뭐야 어 오 오 오 오 뭔가 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오 다시 해볼까 된건가 오 된거 같은데 하나 더 아 여기 나왔네 상자구나 오 3짜리 처음 받았어 마음속의 신념을 위해 계속 싸웁시다 불굴의 신념을 지닌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기를 오케이 완료 아 노란색 얻고 싶다 아 여기는 마구잡이로 돌아다닐 수가 없겠는데 여기 그렇게 큰 곳이 아니구나 여기는 최대한 숨어 다녀야겠다 달리면 안되겠어 쭈욱 들어가자 이쪽엔 없을 것 같으니까 오케이 분명히 한 번에 안 죽을 거란 말이죠 3명이야 올라갈 수 있나? 못 올라가면? 위치를 잡아야 돼 여기서는 안되는 아 저 독가스 쓰는 놈 이리 와 노래 뭔데 이렇게 비장하냐 하나 고굴 파게 됐대 나 이거 장비도 방어구 안올리고 왔네 야 여기 너무 아픈데? 야 이거 혼자서 힘들겠는데? 하아 잠깐x3 오 얘 너무 아픈데요? 역시 아직 나에겐 여기가 무리인가? 방어구가 지금 방어구 좀 엇거라고 올걸 그랬네 싸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 뭐야 눈앞에 뭔가 해볼만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가볼까? 아 근데 부서진다고 하니까 기다려봐요 그러면 여기 열었으니까 아 여기 열면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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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야 되잖아 야 여기 진짜 애매하네? 잠깐만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안되고 여기 터널 같은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진짜 애매한 장소군요 오 내구도 6이다 야 잠깐만 다시 만들면 되긴 한데 이래서 꼼꼼하게 해야 된다니까 미련하다 미련해 미련하다 미련해 제때제때 수리를 해야지 다 올려 마스크도 올려 잠깐만 지금 내 나 이거 근데 잠깐만 아 3티어 4티어 4티어 2개 아 지금 4티어 다 올렸네 잠깐만 얘는 얘 4티어를 못 만들었나? 아 고치지 말고 이걸 그냥 그거 할걸 무기가 세지 않아요 무기가 세지 않아요 풀린때도 별로 안 센 것 같아 왜냐하면 제 총알이 지금 거지라서 총알을 올려야 되는데 이걸 4티어를 안 올렸네 그러면 이거를 맞지? 지금 고글만 3티어지 아 내가 이게 없어서 못 만들었던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4티어 헷갈리지 말고 어 뭐야 어 방금 만들었나 일단 착용을 먼저 하고 어? 근데 왜 재료가 없다고 뜨지? 어? 뭐지? 방금 만들었다고? 오잉? 뭐야 잘못 눌렀나? 아 됐다 어 그치 이게 떠야지 튜닝을 둘 셋 넷 됐다 다 고쳤어 좋았어 이거 총알 교체 못하나? 아니 총알 다 쓸 때까지 총알 교체를 못하는 건 오바네 그럼 구리를 빼면 되지 85개밖에 없으니까 빼면 되지 그치? 구리를 빼면 되잖아 구리를 빼면 되잖아 구리를 빼면 되잖아 구리를 빼면 되잖아 철갑탄을 더 만들어 지금 몇 개지? 총을 확대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아 이거는 몰랐네 아 아 이렇게 바꿀 수 있군요 아 와우 이제 알았네 500발이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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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은 안 부서지겠지 아유 다시 가야돼 아유 여길 다시 가야돼 이렇게 돌아서 갔지 방금 만들었어요 방금 만들어서 자 여러분 기억을 지우세요 전 지금 처음 가는 겁니다 오 이 밑을 가는 건가 길이 뭐야 여기 길 좀 길 안내 좀 해주실래요 잠깐만 저 내비 내비게이션 여기 길이 맞아 에? 아니요 죽진 않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죠 그냥 전 집에 갔다 왔을 뿐인데 어 갑자기 내비가 길을 알려주기 싫은가 보다 혹시 몰라서 찍어보려는 건데 안 알려주네 어? 니 알아서 오라는 건가 오케이 오케이 길 알아 길 알아 어? 아니 처음이지만 난 지도를 읽을 수 있으니까 길을 잘 찾는 사람이니까 있어 보여 PV 있어 오 있어보여요 있어보여요 여기 오오오오 뭐 뭔가 집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아니요 전 집 여기 지을 겁니다 전 저기 지을 거예요 오 뭐야 저 바오밤 나무야? 뭐야 저거 저 뭐야 저 우뚝 솟은 큰 나무 뭐지? 여기 바오밤 나무도 있나요? 저 뭐야? 저 나무 뭐야? 어? 궁금하니까 이봐 이래서 내가 하나에 집중을 못해 또 또 밀어졌어 저기 가야 되는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궁금하니까 가야 돼 궁금하니까 가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가는 거지 우와 여기 집 많다 여기 오염도 높다 집 많은 이유가 있네 오 오 미친 나무 사라졌어 나무 사라졌어 나무 사라졌어 아 저쪽이다 저 나무도 토끼처럼 그런 나무인가 불태우자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무를 아껴줘야지 우와 퀘스트하는 덴가 저 정도면 뵐 수 있는 나무가 아닌데 뭔가 엘든링 나무 같아 우와 엄청 큰데 무슨 소리죠 이 나무가 더 큰 것 같은데 자연을 사랑합시다 어 여기 뭐 돌라가니 자연을 사랑합시다 어 뭐야 여기 뭐 돌라가 퀘스트하는 데 같은데 어 사람이구나 몬스터 우와 제일 큰 나무 아니야 이거 용혈수 우와 진짜 크다 이거 나 못 캘 것 같은데 지금 어 이거 배도 되는 거야 근데 어 여기 주변에 집 많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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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오나 여기 집이 이렇게 많지 어 토끼다 우와 토끼다 토끼 우와 토끼 얻었다 내가 그때 귀엽다고 했던 그 토끼잖아 식물 소재 채집 아따 멀다 우와 우와 한방이 나왔어 우와 우와 나이스 나이스 자 여기서 저기 어떻게 가야되냐 자 여기서 저기 어떻게 가야되냐 좋네 어 아까 그 나무에선 토끼 안나오더니 여기서 토끼가 나오네 이게 그런건가 봐요 내가 저 친구를 얻어야겠어 라는 마음으로 배면 안주나봐 어 뭐지 궁금한데 저게 뭐야 이러고 갔더니 주잖아요 와 간절히 원하면 안주는거 같애 어 여기도 아 여기도 스타더스트 광석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어 어 어 어 어 악어야 진정해 악어야 진정해 으야 누가 이 미친 야 잠깐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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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하하 아구야 하하 하하 아 미치겠네 이거 데미지도 얼마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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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터렛 어딨어 터렛 어디서 오는거야 이리와요 그렇지 그렇지 기왕 잡을거면 터렛이 잡아줬으면 좋겠어 터렛한테 가는건가 기다리려면 오래걸리겠다 역시 머리가 약점인가 꼭 스타더스트 캐는데는 이렇게 오염도가 절반이더라구요 기왕 눈에 보이시면 캐야지 어 뭐야 아까는 조끼로 캐더니 왜 갑자기 전기들이리 하나밖에 없니? 두개밖에 없니? 더 없니? 아 여긴 몇개 없나보구나 길이 어디야? 아 저기 가야돼 아 저기 가야돼 아 맞어 저기 가야지 어휴 길을 길을 찾아야 길이 어디야? 도로 토끼 주제에 나보다 레벨이 높아 이리와 한번 잡아봐야지 어 근데 토끼는 자꾸 도망가서 길을 찾아라 어 저쪽으로 올라가서 여기는 집터가 별로 안좋네요 텅스텐이 있다는것 말고는 이 사막지형이라서는 별로 좋아보이지가 않네 어 저거 또 다시 생겼다 나 이제 다시 갈일이 없어서 아 나무 엄청 크네 음 다시 저 나무 근처로 갈일이 없으니까 어 몬스터 있냐? 뭐지 여기 오우 지나갈라 그랬는데 오우 거미 아 이거 여차하면 나무를 버려야겠다 방금 토끼에서 죽음토끼 나왔으면 신고할뻔했다고? 아이 왜 얻을수도 있지 남이 잘 얻으면 그렇게 배아파하는 그런 심보 가지면 안 돼요 에? 우와 축하해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씨가 그렇게 나빠서야 아이씨 이렇게 가야되겠네 그냥 이렇게 가야되겠네 그냥 저쪽으로 갈걸 그랬네 너무 잘 먹어서 아 아까 꿀벌 녹아다 한거 보셨잖아요 네 꿀벌 남들 그렇게 잘 얻어낸 꿀벌을 응? 내가 한시간 넘게 응? 그렇게 했는데 네 귀여운 친구 얻었으니까 만족 나에게 있어서 저 친구들은 효율을 따지는 친구들이 아니야 귀여우면 됐어 아 이거 너무 많이 쓰는데 오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거 뭐야 눈앞에 또 굉장한게 잠깐만 어 뭐야 이런데 있네 오 이런데 이런것이 어? 화염병 안 던져도 우와 뭐야 노란색 소음기 뭐야? 일체형 소음기? 뭐지? 어디에 쓰는거야? 오 사거리가 증가하네 이게 마냥 좋다고 할 수 없는게 잠깐만 역시 모든 총은 보정기가 최고구만 개인적으로 보정기를 많이 쓰는 터라 이런 총게임에선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차이가 얼마나 되려나 아 이게 사거리? 어 기왕 구했으니 한번 껴볼까요? 이건 뭔데 노란색이 떠있지? 아 얜 이거를 차 볼까? 잘 모르지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군 하 노란색 이런곳에 있었네 네 기분이 좋네 찾으러 다닐때 걸리면 내가 저걸 가져야지 하고 검색해서 찾아 먹으면 이렇게 기쁘진 않았을거야 노란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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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 좋은거 아니에요? 어 근데 배고프네 포만감 됐고 수분도 아니야? 수분이 20분 아니야? 노란색 앳답은 설계도를 사야되는건가? 스카처럼? 나이 스카처럼? 파밍에서 스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 아닌가? 스카처럼 무조건 사야되나? 경기관총도 나온거 보면은 얻을 수 있는거 같기는 한데 빠바바 아 운전좀 잘해 딴짓하지 말고 야 여기서 잘 보이네요 하 저희 저희 나무 보이시나요? 여기서 잘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야 저 나무 나무 괜찮네 어? 왔다 다시 뚫고 들어가야 되네 어 누구 있다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이곳에 FPS 생존 게임 오픈월드 게임입니다 그래서 파밍도 하고 총도 쏘고 좀비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고 레이드도 하고 되게 잡다한 게임이에요 개인적으로 존보이드에 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3D 존보이드 느낌 오 앞에 다 죽이고 갔나보다 없네 그럼 나는 슬금슬금 설렁설렁 이 밑엔 뭐 없나 뭐 없어 보이니까 나중에 와야지 갑자기 눈앞에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긴 해야 돼요 없을 때 빨리 가야 돼 없을 때 빨리 들어가자 없을 때 빨리 파밍해 아 근데 저 앞에 하나 있네 생기기 전에 오 이거 뭐야 뭐지 이 티어 티어 4 플러스 2 뭐야 좋은 거 얻었다 잠깐만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랑 차이가 큰가 플러스 2 내가 4 플러스 4니까 안 좋은 거겠지 안에는 쟤 혼자인 것 같아 뭐야 이거 건물 되게 큰 줄 알았더니 아니네 나가는 길은 이거 하나뿐이구나 와 잠깐만 너무 멀리서 때렸다 위에 강아지도 있네 위에 강아지도 있네 어디야 쟤네 총알 너무 아파 한 명인가 한 명인가 뭘 집어 던지는데 어우씨 어우씨 저 머리에 쓰고 있어서 아파요 걸어다녀야겠다 걸어다녀야겠다 텅스텐 총알 갖고 와야 돼 텅스텐 총알 갖고 와야 돼 텅스텐 총알 갖고 와야 돼 불의로는 어림없다 2층 무기상자 여기 2층 말하는 건가 여기 2층 말하는 건가 여기 2층 말하는 건가 총 들고 정면을 향해 달리면 너네들은 너네들은 신파의 보물상자 신파의 보물상자 아니 이거 퀘스트 이거 여기 있었어? 안 그래도 언제 찾지 했는데 이거 여기 있었네 그때 줬던 열쇠 여기였네 이상한 소리 난다 사람밖에 없어 보이는데 괴물도 있나? 어 뭐야 여기 문도 있어? 아 열려있구나 하지만 뭐 없네요 쉽네 비밀상자 찾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저쪽 위는 안 보였으니까 어 밑에 있나? 그럼 아까 거기? 뭔가 빨간불빛 나는 상자 못 봤는데 깜짝 놀랬지 깜짝 놀랬지 또 있는데 오오 오 잡았다 오 활성제 주네 고마워 안 그래도 모자랄까봐 걱정했는데 저 위에 있는 것 같네요 저 위에 있는 것 같네요 여긴 어떻게 올라가지? 사다리 길이 있었구만 길이 있었구만 아 앞에 몬스터 있을 것 같은데 아 아직 안 생겼다 아직 안 생겼다 오 여기 젠이 좀 느린가 보다 아 다행이다 몽둥이 좀 쓸모 있으려나 도전해봐 없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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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배율 다행이다 이뻘 여깄다 이놈아 찐직찐직 죽어라 어 나쁘지 않은데 역시 위였어 위에 한명 더 있겠지? 오케 아니 쓸데없이 귀가 좋아 너 혼자냐? 스나이퍼구만 가까이서 싸우면 못 싸우겠지 죽어라 예이 오 이거 뭐야? 버닝메이지? 이거 뭐야 AK 보라색인데? 이건 또 뭐지? AK 총 중에 하나 뭐야 이거 아 이건 그거다 불 뿜는 거 때리면 불타는 그거네 안녕 안녕 왜요? 아니 근데 트랜스 별론가? 지금은 스카가 좋다고는 하지만 의외로 별론가? 불 그러니까 총을 맞추면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특성을 가진 화염을 입히는 그런 친구 같더라고요 여기 일단 열고 여기 가자 여기 들렸다가 집을 가자 야 저긴 어떻게 가지? 오 저건 뭐야? 저기 뭐하는 데야? 저런데 어떻게 가지? 절벽에서 내려가나? 아 근데 여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네 파밍을 좀 더 해야겠네 화염 모듈 모듈 다 맞추면 쓸만할 것 같다고 아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기는 했거든요 그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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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나 쓸 때 불타는 거 은근히 희열이 있던데 아 재밌던데 너 혼자야? 혼자 있니? 두명이네? 아 재밌던데 총으로 싸워야겠다 총으로 싸워야겠다 어우 세상에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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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진짜 치사하다 어우 쟤 총 그건가 봐 독성 총인가 봐 아니 뭐 계속 던지는 거야? 뭐야 뭐야 위에서 처리를 하고 갔어야 됐네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네 아 죽었나 하나도 어디 있어 쓰 쓰 아 아 돌에 맞았어 됐다 으음 얘네도 화염병도 주네 네 그런 거 같아요 보면은 약간 스킬용으로 쓰는 총 있잖아요 생각보다 별로라는 사람도 있고 괜찮아요 아이템 만들면 되지 아 이거 위에서 쓰고 쏴야 되겠는데 쏘고 들어가야 되겠다 여기서 쏘자 아 거리 안돼? 아 뭔데 아 아 거리가 안되는 거야? 아 거리가 안되는게 아니라 강철 쇠사슬 에 걸려서 그렇구나 얘는 사거리 멀어서 별로 안압 그렇지 얼굴을 보여라 쓰 아이씨 아니 저건 또 왜 안맞아 아 너무 멀면 안맞아 너무 멀면 안맞아 아아 아파 이녀석들아 아 아 아파 아프잖아 여기는 파밍도 힘드네 좋아좋아 네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오케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건너가는 방법 중에 혹시 이런건 됐어 가자 그냥 됐어 이렇게까지 저기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저기 나중에 와 그쵸 퍼디는 애초에 스킬로 막 이리갔다 저리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공격을 스킬로 하는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퍼디는 그게 있잖아요 총알이 무한이잖아 그래서 그런지 총알이 무한이잖아 근데 여기는 총알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 아이 실례합니다 조명이 가면 모르네 아 들켰다 잠깐만 잠깐만 저리로 나가야 되는데 오 어그로 풀렸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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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나가야 되냐 도망쳐 도망쳐 그분은 가셨네요 안녕히 계세요 자 이제 길을 확인만 좀 하자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해볼까 자 자 오 야야야 여기 빠지면 안돼 자 길을 보자 절벽이 여기는 물길 타고 가면 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스태미너 잘 보고 벌써 200미터 왔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물가 주변이 물론 오염된 데 사람이 제일 많겠지만 나는 별로 있고 싶지 않아 오염된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어머 여기도 그냥 길거리에 좀비가 있네 가볼까 여기서 오염된 곳에서 살면 오염수 인가를 얻을 수 있다 보니 다들 거기서 사는 거잖아요 그쵸 산성 산성 무식이 산성 융액 그것 때문에 거기서 사는 거 맞죠 그것도 그래요 중국 게임 치고는 오우 중국 게임 치고는 잘 만든 것 같기는 해요 길이 참 그르네 오 이 집 뭐야 오 여기 집 많다 역시 역시 집 많을 줄 알았는데 내 집 너무 초라해 보이겠는데 야 이거 집 들어설 공간은 있으려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주변 집 많네 원유를 캐든 산성을 가든 이래봬도 튼튼한 오토바이예요 여기 집 많다 광석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집들이 엄청 많네 이 근처에 나도 집고는 싶은데 이 물길 위로 한 번 더 가볼까 저쪽으로 평지는 있는데 광석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비 탈 길에 많은 것 같아 지금 살고 있는 데만큼 광석이 있으면 좋겠는데 건너편 건너편 좀 있어 보이는데 이쪽에 지을까 이쪽에 지을까 이쪽 이 앞에 아 근데 집도 잘 지워야 되는 게 오 오 오 야 여기 집이 가운데에 지을 수 있겠다 이거 잠깐만 여기는 여기에 지을 수 있겠다 오 잠깐만 높이 조절을 높이 조절을 높이 조절을 대충 어우 이거 은근히 높네 아까 땅이 되는 것 같았는데 잠깐만 지금 땅이 왜 안 되는 남의 영지가 가까워서 그런가 어 여기 땅 닿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돼 아 이게 안 돼 잠깐만 왜왜왜 제발 물가에 집게 해줘 바닥도 되는 것 같구만 살짝만 앞으로 나올까 메리트 없어 보인다구요 근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지어놓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근데 집이야 뭐 다시 이사 가면 되지 잠시 풍경 즐기고 이사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여기다 지워놓고 약간 이동수단을 위해 집이 애초에 약간 타워 느낌이니까 아이고 아까 잠깐 떴는데 부딪히지 않으려고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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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위에 지워보고 싶단 말이야 살짝 뒤쪽 앞쪽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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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되지 잠깐만 약간 방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높이의 문제인가 높이의 문제인가 잠깐만 그러면은 아 뒤쪽 바닥이 안 닿아서 그런가 아 이건 싫은데 나 나 조금 더 높이고 싶은데 이거 너무 가까운데 야 기다려봐 그러면 너 일로 나와봐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나오면 괜찮을지도 몰라 조금 높이 뭐 때문이지 이거 분명히 밑에 바닥 높은데 왜 멀리서 보면 그럴싸하지 않아요 바닥 바닥이 안 되는건가 근데 너무 붙어있어 이거 너무 낮은 낮은데 오케이 그냥 하지마 오라 집이여 야 드디어 이 바닥에는 계속 생기겠네요 얘는 기아이면은 광석에 안 묻히게 하려고 눈앞에 텅스텐이 좋아요 날씨 맑아서 좋아요 아까 뭔가 광석 많아 보이는 그쪽은 황사가 심해서 좀 그랬는데 좀 그랬는데 알루미늄도 꽤 있구나 온김에 좀 캘까 새집이 마음에 들어야 할텐데 아 얘네들 그걸 안 꺼냈구나 아 얘네들 그걸 안 꺼냈구나 일일이 꺼내야 되는 불편함 가죽은 여기 가죽 이 밑에 아이고 이 밑에 오케이 오케이 어 됐어 좋아 좋아 어 위에서 한번 볼까 좀 자외선이 세서 살이 좀 탈 것 같지만 여기 혹시 사막이라서 오 오 오 뭐 하고 있어 뭐 캐고 있어 비트 캐고 있는 거야 뭐야 너 드디어 나왔구나 얼굴 좀 보여줄래 일로 와봐 아 아 뭐야 막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데 구리가 또 없네 구리도 은근히 많이 쓴다 구리도 은근히 많이 쓴다 구리도 은근히 많이 쓴다 너를 이동할 때가 온 것 같다 너를 이동할 때가 온 것 같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슥슥 슥슥 조금만 아니 들어 들어갈 크기가 충분히 돼 보이는데 들어갈 만한 크기가 돼 보이는데 이게 안 들어가 어 아니야 얘네들을 이쪽에 두고 싶은데 어디 잠깐만 너 집을 한번 뒤엎어야 하나 아 여기 어차피 안 들어갈 거고 너는 너는 아 얘네 옮기기 귀찮은데 너 일단 여기다 두고 전기 나중에 연결하자 전기 나중에 연결하자 그럼 뭐 들어가는데지 아 이거 한번에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네 아 이상한 소리 난다 아 최대 수량이야 아 하필 또 아 방금께 최대 수량이었구나 잠깐만 그렇다면 이건 와 3천개 미쳤네 잠깐 쉬렴 넌 쉬어도 될 거 같다 너 쉬고 얘를 넣어봐야겠어 오 완전 쪼꼼해 완전 쪼꼼해 와 씨 아이고 150짜리네 좋다 150짜리였어 사막이라고 막 타죽고 그러진 않겠 오케 사막이라고 타죽고 그러는 건 좀 너무 현실적이니까 아우 잠깐만 레시피 가방이 가방이 아주 지저분하네 지저분해 버섯 잠깐만 안 쓰는 변이 아이고 변이는 다 식당을 따로 만들어야 겠다 이거 아 이거 벽에 붙이고 안 돼? 아 마인크래프트는 벽에 붙일 수 있는 거 선반 이런 거 없나? 아 선반 이런 거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선반이 없네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썩을 거 같은 건 그냥 요리로 만들어놔야겠다 어 알 설탕 빼고 과일차 빼고 고기 만들고 요리효과 이런 거는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공룡 지금 자는 중인 것 같은데요 얘는 언제 나오려나 집 위치 너무 마음에 드는데 됐고 이것도 빨리 써봐야 되는데 나 이거 이거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해 가지고 집의 뷰를 한번 보자 올라가 올라가 내 전망대 주변 집들 재료에 비해선 많이 하찮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저기 파밍지 바로 옆이고 나무 나무 너무 잘 보이네 나무 아주 잘 보이네 나무가 바로 앞이네요 이거 식수를 집어넣었구나 아 안 돼 안 돼 여기 문 닫아야 돼 잠깐만 이리로 들어오면 안 돼 이리로 들어오면 안 돼 넌 장식이야 아 가자 그러면 이제 화염병을 만들어서 여기 한번 가볼까 여기가 하운드였지 가까워서 좋다 여기 한번 가보자 화염병 만들려면 내가 안 열었나 화염병 화염병 아니요 절대 못해요 말레파밍 절대 못함 투척 아이템 블레스트 투척 아이템 뭐지 총알 화염병 이거를 고급 열고 다 고급으로 올리자 돈이 되나 아 여기는 안 되네 돈이 좀 모자르네 이거는 지금 만들 수 있을걸요 아마 고급 고급 텅스텐 만들 수 있으니까 고급을 일단 두 개 만들자 돈이 부족하긴 해요 으악 잠깐만 텅스텐을 안 올렸다 이건 남아도라도 이걸 안해서 그렇구나 아 일단 이건 내비두고 광석부터 어떻게 해겸을 봐야돼 잠깐만 어 여기죠? 이것도 올려야되는데 이것도 올려야되는데 이거 결국엔 다 올릴 수 있는 거 잖아요 그쵸? 열심히 파밍하면 결국엔 다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지? 합금 합금 텅스텐 야 잠깐만 2천에다가 4천 아 안되네 오케이 또 싸우러 가야되겠군 그러면 여긴 아직 안 돼 여긴 아직 안 돼 여긴 아직 안 되고 뭔가 열 수 있는 마을은 다 간 거 같은데 여긴 마을이 별로 없어 또 화염병을 내가 지금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화염병 안 드는데 지금 화염병을 내가 못 만들잖아요 붕대는 뭐야? 골절 치료도 있네 어? 화염방사기용 연료통도 있네 뭐지? 나 이런 거 언제 열었지? 화염방사기? 어? 가까이 붙으면 죽을 거 같은데 화염방사기 화염방사기는 가까이 붙으면 죽겠는데 던지는 게 낫지 않을까? 아 화염병 제조하는 걸 찾아야 돼요? 화염병은 혹시? 안 연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이제 여기서 티가 나네 내가 파밍을 열심히 안 했다는 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네요 이제는 뒤로 가니까 나오네 아 복발물밖에 안 되는데 수류탄 수류탄 화염병 없어 어디서 열어야 되지 이거는?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살았더니 부족하네 많이 부족하네 아 보자 로켓 발사기 뭐야 근데 로켓 발사기도 그런데 그거 되나? 아 여깄다 이거네 화염병 개량용 화염병 아 여깄네 이거네 이거 이거는 뭐 만들 수 있으니까 오케이 뭐뭐 들어가는지 보자 화약이 많이 들어가려나 아 여기가 아니지 유리 탄소섬유 유황 식수도 들어가네 이런식이면 유리랑 물을 많이 만들어야겠네 어 어 귀찮으니까 이 앞에 있는 걸로 만들어 유리는 언제든 많이 쓰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건축재료도 쓰이는 것 같으니까 돌도 개많아서 지금 강철 총알을 대비해서 방석 부자 이래서 좋구만 저는 강철 총알을 대비해서 근데 한 한 500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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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500개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총도 쓰기는 하지만 잡을 수 있을까 16개인데 이만큼이면 100개? 한 100개만 들고 가볼까? 그 몬스터 같은게 있거든요 그런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투척무기의 방어력 저기 방어막이 깎이는 것 같아서 11개야 또 와 50개 50개 유리 50개 이것도 금방 소모될 것 같은데 많이 모아놓은 것 같아도 얘도 그렇게 많이 많은게 아니네 물은 많이 있어서 어차피 물은 많이 있어서 어차피 그러게요 이거 같은 데 여러 번 돌아야 되겠다 아 아 이것도 혼자서 파밍한다고 다니다가 또 굉장한 총이라도 얻으면 어떡하지 아 방송각 떨어지는데 이거 각 잡고 해야되는데 아 이런 그런건 좀 아쉽네 터렛이요? 아 내가 거기 박아놓으라고 아직은 그만큼은 그냥 구경하고 싶으니까 말렙이 되면 그나마 거기 모이는 사람들 대부분 말렙이던데 털에 재료가 더 많이 들지 않아요? 어 오래 걸려 털에 재료는 뭔지를 모르니까 흠 나 지금 아 아 아니 세상에 모듈도 안 끼고 다녔어 어머 세상에 장전속도 기왕이면은 보라색 끼는게 낫겠지? 세상에 옷이 텅텅 비어있잖아 옷이 텅텅 비어있잖아 총알이 20m 밖 대상에게 명중시 무기 약점 데미지 플러스 타깃으로부터 1m 떨어질 때마다 어 이건 저격총에 좀 좋은 거 같네 무조건 크리티컬이고 크리티컬 데미지 상의자에게 주는 데미지 원소 데미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원소 쓰는 애는 없잖아 총기 데미지 총기 데미지 그냥 그나마 이거 일라나 총도 지금 총도 딱히 지금 이게 좋은 것 같진 않지만 노란색이라서 끼고 있는 건데 더 좋은 거 나오면 바꿔 껴야지 이것저것 바꿔 끼는 거지 마지막 갖고 있는 화염병을 일단 개수를 볼까 와 나 이거 화염병 좀 합쳐졌으면 좋겠다 수류탄은 개 많은데 수류탄은 진짜 많은데 수류탄은 데미지 안 들어가겠죠 저런 대형 몬스터는 보면은 다 화염병만 쓰는 거 같던데 고화력 폭탄 들어가긴 들어가요 아 그래요? 어 그럼 이것도 아 그런 거예요? 쓰는 데는 이유가 있었군요 이것만 가지고 가보자 어차피 사람들이 잡아줄 거야 응애 뉴비는 뉴비는 적당히 치고 빠질게요 어른들이 잡아주겠지 300만 줘도 돼 왜냐 쟤는 처음 잡으러 가는 애니까 그 이상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30개 30개 어디 있니? 음 음 이거는 하나 남은 건 그냥 폐기해도 되겠는데 아니야 이 하나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 하나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엄청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유리를 어디다 넣어놨더라 유리를 어디다 넣어놨더라 다 써가지고 없구나 빨리빨리 서른다섯 개 맞출 수 있다는 가정하에 던지는 건데 빨리내랴 빨리 빨리내랴 빨리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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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만 기다리자 아 이것도 풀로 안올렸네 일단 풀로 올려 얘도 풀이 아니네 얘 풀로 올리면 쓸만할 것 같은데 잠깐만 알루미늄 그냥 갖다와서 알루미늄 밑에 있으니까 좀 던지기 쉽겠죠?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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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개 정도면 뭐 이거 잠깐만 두 개를 일단 20개를 이렇게 둘까? 마셔 마셔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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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초 14초 기다리자 6 5 4 3 2 1 됐다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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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까 내가 스킨이 있었어 거기서 준거 거기서 준거 아 근데 이건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아 빨간 바지 좀 별로야 아 바지 별로야 바지 별로야 하 머리 빼고는 뭐 딱히 크림슨 퓨리 세트 아 이건 이건 좀 그래 이건 좀 그래 이게 훨씬 있어 보여 이거 귀엽다 근데 획득하기 뭐야? 어찌 못한게 있나 화연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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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정도로 만족하자 하자 아 바지 아 바지 이거 아니야 바지 바지 바꿔 바지 싫어 바지 싫어 빨간 바지 싫어 하얀 바지가 나 아 아니 근데 바지 벗고 다니는 사람도 있던데 왜 벗고 다니는 거죠? 나 궁금한게 바지 벗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매력 어필이라고? 아니 빤스만 입고 다니면 방어가 안되잖아 빤스만 입으면 방어력이 낮아지잖아요 보면 어떤 분들 팬티만 입고 다니더라고 그게 스킨이 어 근데 그런 스킨이 있는게 아니잖아 그런가 총을 다 피할 수 있는건가 그들에게 있어서 팬티란 무슨 존재인가 노빤스 아 노빤스가 아니지 노..노 팬.. 어? 아 잠깐만 노..노.. 노빤스는 아닌데 잠깐만 바지가 없는 저는 아 잘못 얘기했네요 잘못 얘기했네요 노 팬티가 아니잖아 팬티는 입고 있잖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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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팬티는 입고 있었어 옷이 옷이 신기했다고 그냥 이 상태에서 바지 안 입은거랑 똑같아 했어 어? 잠깐만 어디지? 위치를 찾아 아 이쪽이네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열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제가 모아보도록 하죠 어차피 모든 서버에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어딨지? 어딨지? 더 가야되네 이 안에 있나? 아 여기있다 여기가 하운드지 노멀난이도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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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어디서 나오더라 어디서 나오더라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네 어디서 나오지? 어디서 나오지? 저건가? 아니가 아니잖아 어디서 나오지? 어디서 나오지? 어디서 나오지? 어디서 나오지? 방호박 있는 쪽으로 보면 되겠지? 이럴 때 아무도 안 모이면 낭패인데 잠깐만 그럴 일 없겠지? 어디서 나오지? 이 위인가? 2명 2명 나 왜 2명 1분 40초가 됐음에도 아무도 안 와 무슨 일이야 어디야? 어디서 나오는 거야? 위에서 나오는 거 같은데? 아니 사람들이 안 모여 1분 안에 모이겠지? 4명 야 사람들이 안 와 위에가 맞나? 저쪽인 거 같은데? 저쪽인가? 저쪽에도 그거 있는데? 막 방호막? 이라고 해야 되나? 저기 저기도 있는데? 여기 누구 계시네 여기 누구 계시네 어차피 하던 도중에 사람들 올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거야? 어디서 오는 거야?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 일단 붙어 일단 붙어봐 가까이 붙어봐 어차피 강아지니까 어차피 강아지니까 힘을 내 사람들 올 거야 버텨 히블레 히블레 버텨 히블레 히블레 누군가는 오겠지 앞에 누구 있나? 앞에 누구 있나? 이거 사람도 올 거예요 싸우고 있으면 운명이 옵니다 이거 하하 야야 털에 새웠다 어어 화염병 좋은데? 아 물 왜 마셔 물 왜 마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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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던지는 건 맞나 근데? 완전 조그만한 애들도 나오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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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todas 아니 아니 가져가 됐어 이제 도와 달라고 해야 되는거 아냐 내 옆에 소총 어 200점 얘가 나보다 센거 같애 방어막 개 쓸데없네 총알 한 2천개 갖고 와야되겠는데 총알 없는게 이게 문제가 되네 사람들 사람들이 패는거 구경좀 하고 그래야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옆에서 싸워주는 사람이 있네 다섯명 채팅을 쳐볼까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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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무도 안모이는거야 뭐가 문젠데 왜 아무도 안모이는거지 내가 볼땐 사람들은 엄청 많던데 왜 아무도 안오는거지 총알 없어서 큰일났네 총알을 채워온다는걸 까먹었네 근데 이런식이면은 플레임 얘네 잡을때는 플레임이 더 좋은거 아니에요? 30분 안에만 잡으면 되니까 여기가 사람들 올거야 올거야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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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큰일 났네 기다려봐 사람들이 이렇게 안 온다고?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교훈을 얻었네요 데미지는 너무 좋은데? 근데 저희 갇혀서 안 움직인다 쟤네도 깎이기는 하는 거야 이거 나 이제 총알도 없어서 못 싸우게 생각해 아! 아! 아 뭐 맞는 거야 나 아파 한 대 맞았는데 반 피 됐는데? 나와 나와 인마 나 거의 껴서 아! 아! 얜 내가 죽인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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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염병 좋아 아우 아파 다인 다인 이게 얘만 잡는다고 되는게 아니지않아? 아 오기가 정말이 없어 아니 쟤는 뒤에 갇혀가지고 나오질 않네 아니요 지금 그래도 꽤 많이 왔어요 이정도는 많이 온거지 9명 9명 좋아 많이 왔어 많이 왔어 20분인데 사람들 부르면 돼 멀리서 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하나도 모이네 저희도 있다 부른 사람이 죄다 이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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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총알이 더 올라가는게 보이죠? 좀 잡아야되고 저걸 뿌시면돼 다리 사이에 달려있는 저거 이상한 물집을 터뜨리면 오 만 딜 들어간거 봤어요 방금? 방금 만 들어갔는데? 만천 들어갔어 데미지가 미치긴 했네 한 번 볼까? 한 번 볼까? 10명! 힘내! 여러분 힘내! 지금 여러분들 참여한 금액이 아깝지 않도록 아 여기 나무가 가리고 있어서 위치는 너무 좋은데 나 너무 수류탄만 챙겨왔다 이정도까지 하자일 줄은 몰랐어 와 11900 이 맛에 쓰나 쓰나? 와우 만드는거 나이스하네 어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 포기하지 않아 이 판은 미래가 없다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을까봐 불안했는데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 야 이거 방어만 깎이는 수준이 완전 아기인데? 도와줘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시청자 도와줘 도와줘 당신들 할 수 있다면 도와줘 오 500점이다 그러게요 수류탄도 챙기고 차 위에 못 올라가나? 아 벽에 벽에 막혀 아 벽에 벽에 막혀 시촌자 찬스를 사용하고 싶으... 야 다리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얘는 이걸 푸셔야 되나? 보면은 쟤 잡을때도 저 이상한 결정같은거 막 푸셨는데 오 만 제발 당신들 클랜 있으면 클랜원 좀 불러줘 제발 불러줘 이동한다 이동한다 저 녀석 잡아야돼 이동한다 큰일났다 이동한다 큰일났다 됐고 얘네들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졸렸어 졸렸어 지금 총알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쳤네 지금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 도망갈까봐 나 지금 조금 조금 그래 이거 실패하는 경우도 있나? 한 번을 본 적이 없어서 다 성공했는데 진짜 실패한 건 단 한 번을 못 봤는데 차라리 어그로를 누가 끌리면 모르겠는데 괜찮으세요? 누구 다리 부개지는 소리가 12,000! 와 쟤를 죽여야 되는 건지 얘를 죽여야 되는 건지 근데 이거 잡지 못해도 점수 얻으면 끝나긴 하더라 13분 안에 못 잡겠는데 13,000! 제발 고민하지 말아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 고민하지마 저건 저기 사람들이 죽이겠지 밑에 열심히 열심히 화염병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럴 거면 총알이라도 좋은 것들을 모을걸 약점 약점은 저 친구들을 지원 좀 하드야? 이거 노말 아니었어? 나 지금 이거 노말로 하지 않았어요? 왜 하드라 그러지? 아닌데? 나 노말 노말로 탔던 것 같은데 뭐야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인 것 같은데 16명! 가능성이 있다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16명이면 가능성이 있어 16명이야 16명 아닌데? 내가 아직 하드를 못 여는데? 뭐지? 사람이 누웠다 오 누웠다 지금이야 이럴 때 공격할 수 있어 우와 대박 뭐지? 누가 이렇게 큰 데미지를 집어넣은 거냐? 다시 생겼어 누가 눕혔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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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동도 하는구나 하흐 하흐 하 흐하 와 야 이럴거면 나도 방어 기술 좀 야 이거 총알 없으면 방어막이라도 만들게 그런 짓이라도 좀 그거라도 좀 그거 할걸 하흐흐 그거라도 좀 배워올걸 이 사람들한테 민폐야 민폐 지금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도와주려고 했는데 야 쟤는 내가 잡아야겠다 어 잡았다 어 잡았다 잡았다 아 노멀인데 아 아깝다 500이면 아 더 많이 갖고 올걸 화염병 600정도는 만들었어야 했는데 까비 아 까비까비 아 거지가 되었다 거지가 남아있는 건 나에게 있어서 남은 건 아무것도 없네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제어기 소모 한번 해볼까 어 정... 어 노란색? 철... 맞아요 철갑탄 썼는데도 저 모양이었어 뭐야 방금 노란색 뭐야 방어구냐? 방어구냐? 어 뭔지 모르지만 원소 데미지 플러스 아 이게 더 좋은거 같은데 그렇게 좋은것도 아니네 잠깐만 옵션효과가 옵션효과가 막 엄청 좋은건 아닌데 노란색이니까 일단 껴 보라색이 더 좋은거 같은데 집에 가자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네 네 다음에는 수류탄 한 네 지금 60개인가 들고 갔었잖아요 수류탄 한 200개 들고 가야겠다 아니 200개 더 있어야 아니 사람들이 있으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렇지 사람들이 있었으면 200개 더 200개? 200개 그 이상도 괜찮았을거 같은데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아 아 아 잠깐만 구리를 벗어날 때가 된거 같아 구리를 벗어날 때가 된거 같아 총알을 지금 강철까지 올렸잖아 강철까지 올렸잖아 강철을 써봐 구리 하자 포탑? 그럼 일단은 일단은 이대로 강철은 이제 계속 많이 필요할 거야 5개까지 되나? 오우 철 다 썼어 오우 철 다 썼어 또 파밍해야 되겠네 근데 그거 알아요? 오늘 할 거 3개 끝낸 이 짧은 시간내 이사도 했어 꿀벌도 찾았어 이것도 했어 레벨도 올렸어 다 했어 다 했어 안녕 안녕 곳을 가보자 여기는 마을이 작아 보이는데 여기서 여기 뚫고 사일로 한번 가볼까? 사일로 가볼까요? 사일로 사일로 이거 총알이 얼마나 나오려나? 뭔데 왜 이렇게 빨라? 소총총알을 강철 소총총알 저격도 만들자 저격은 막 그렇게 많이 필요 없으니까 사일로 한번 해보고 오늘 끝내볼까요? 사일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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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이 나오나요? 내가 그나마 돌아다니면서 한두 개 발견했던 곳이 표시를 해뒀는데 이 근처 하나 있던데 이거는 처음에 갔던 곳 이 벽 쪽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사일로도 그래도 높은 데를 가야 되지 않겠 이 벽에 맞는 곳은 가야 되지 않겠어 적정 난이도가 어딜까 어딜까 뭔가 마을 파밍하다가 발견한 데가 있는데 하드를 돌아야지 하드 랩이 근데 말 말 랩인가 44분 어느 측에도 낄 수 없나 본 것 같은데 모르겠네 여긴 싸우기 좀 빡세니까 다음에 50레벨 찍으면 가고 여기 있다 여기 여기다 여기 이 정도면 갈 수 있지 않을까 35레벨 추천인데 찾았다 찾았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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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이거 교체를 하고 여기다가 이거 교체를 하고 너는 그냥 이거 쓰자 이거 다 쓸 때까지 그리고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썩을 것 같으니까 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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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챙겨야겠는데 이거 하나면 충분하겠지 됐다 가보자 사일로가 매칭된다고 했죠 호기심으로 한번 가볼게요 갔는데 나만 죽는 거 아니야 이 밑에 빨간 표시 뭐지 신발이 빠개졌네 신발이 빠개졌네 잠깐만 집에 한번 갔다올게요 신발이 부셔졌네 1분 신발 없이 가볼까 괜찮아 큰 영향이 없을 거야 큰 영향이 없을 거야 혼자 하는 것도 아니니까 와 사일로 첫 도전 오래 걸리려나 뭐가 이렇게 많지 전기 충격기 들고 가 전기 몽둥이 전기 몽둥이는 나도 있어 강화를 좀 안하긴 했지만 전기로 뭘 뭐지 모자 준다며 깡통아 제가 한번 맛보겠습니다 모자 아 이거 이게 매칭되는 거라고요 일단 들어가볼까 상세정보 아 그러네 권장 인수 한 명인데 아 하드가 그거네 이건 나 혼자서 하는 거네 여기 네 명 세 명 이거 나 혼자서 하는 거네 해볼까 도전 헬멧 모듈 도전 출발 준비 알려 혼자서 할 수 있나 이거 공략 없이 해도 되나 불안한 걸 딱 보스 만나고 그러는 건가 아 아 그래 이 총알이 오 불안해 이런 거 부시고 가야지 그냥 내려가도 되나 35레벨 밑에 뭐가 있는데 무서우니까 천천히 갈게요 그냥 처음이니까 역시 그냥 뛰면 안 되는 거였어 아 아 젠장 나올 수 없는 건가 뭐지? 뭐하는 데지? 아 이쪽이구나 달리기를 못해 대신에 달리질 못해 큰일 났네 이거 이대로 걸어가야 돼? 왜? 회복을 못하나? 뭐? 어 됐다 할 수 있네요 별로 안아픈데? 확실히? 어휴C 그냥 그거 잠입하는 거랑 똑같네 이거 그러면은 아우! 이렇게 싸워도 되겠네 괜히 걱정했네요 파밍해 파밍해 따로 그냥 어디 들어가서 파밍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 돌면 되는구나 저번에 어떤 분이 이거 링크는 파밍 그냥 사일로 파밍하면 됩니다 그러셨거든요 그냥 이렇게 돌면 되는구나 그러게요 할만한데? 구리총알은 아깝지 않다 구리총알은 아깝지 않다 근데 여기도 들어간 보스 같은 거 있고 그런건가? 그러면? 무선 보스 같은 거 있고 그런건가? 어 러스트도 막 이런데가 있잖아요 아 놀래라 밑에 있구나 힐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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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하지마 힐하지마 처음 얻었다 또 있어? 또 있다 아니네 짜릿한데? 스릴 넘쳐? 좋아 스릴 넘쳐요 좋아요 삐 음 여기서 되는거구나 오! 무기상자다 아깝이 무기 나오면 일어서서 환호성을 지르려고 했는데 아깝이 내 목을 또 아껴주려고 음? 이게 끝은 아니지? 길이 다른데 있나? 길이 다른데 있나? 음? 뭐야? 음? 문이 열리나? 어? 여기 끝이야? 어? 이 무기상자가 끝이야? 뭐야? 아닌데? 막 이런건데 들어오면 나가는곳도 있지않아요? 길이 또 있나? 길을 못찾았나? 아닌데? 어? 뭐야? 상자 하나 빼먹고 왔네? 아! 저기 길있다 여깄다 여기 여깄다 여기 여깄다 저기 하나 더 저기 하나 더 아하 아하 잠깐 위에 있었구나 한 발씩 쏘고 죽어갔자고 그렇지 놀랬잖아 이 난리통에 저 친구는 상황 파악을 못하네? 진짜 보스 있나? 많이 들고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위로는 못 가는건가? 오 위로는 못 가는건가? 이 밑은 의미가 뭐지? 왜 사다리가 있지? 내려가지마 수상하면 안 내려가면 돼 길도 없어보이는데 다행이다 올라오는 길은 따로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위에도 가야되는데? 근데 이 위에도 가야되는데? 오 되네? 어 여기도 길있다 잠깐만요 두 명이었니? 이쪽도 길이 있고 여기도 길이 있네 여기부터 열어볼게요 여기도 열려있고 오 뭐야? 오오오오오오... 저쪽인가 보다 오케이 여기 갔다가 딱 생긴거만 봐도 저기가 마지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왠 그저 파밍을 하는 잠챙이들 먼저 처리해 아 뭔데? 아니 쟤 뭐야? 순간이동도 쓸 줄 아는 놈이야? 방패 안 치워? 지원분 온다 올라와 야 막 날라와 이거 무슨 쟤 왜 날라와 아 뭐야 뭐가 이렇게 많아 어 앞에가 안 된다면 발을 때려야지 발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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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등을 좀 대워봐 어? 도전 성공? 뭐야? 어? 어? 이건 뭐지? 일단 하나 먹어 뭐야? 제가 보스였던 거예요? 어? 그럼 아까 저긴 뭐지? 어? 던전에서 나가진다 야 잠깐만 저거부터 먹어야 돼 어? 반대편 저긴 뭐지? 못 가는 곳이었던 건가? 막혀져 있는 막이 있었는데 어? 이거 뭐죠? 뭐야? 아니 이 노란색 총은 뭐지? 노란색 저격총 나왔는데? 4분 남았으니까 저기 한번 가볼게요 우와 아니야 모두리랑 노랑 노랑총 뭐야? 어 잠깐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나가서 보자 일단 앳답은 아닌데 새로운 저격총인데 야 노란색 총 얻기가 이렇게 쉬운 거였어? 장비상자 먹어 뭐야 이건 또? 나 이거 장갑 있잖아 공간 누출 지역 진입? 어 이게 뭐야 공간 누출은 뭐야? 아 뭐 맞네 여기도 뭐 있네 아 뭐 맞네 여기도 뭐 있네 여기를 먼저 왔어야 했네 이걸 안주고? 저 뭐 나온다 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저 몬스터 바깥으로 꺼내 나와 야 나와 뭐 어떻게 꺼내냐 뭐 이거 부숴야 돼? 아닌데? 시간이 없는데? 네 여기인지 몰랐어요 여기 있는지 모르고 부적적 들어와가지고 안 나오나 그러면? 전기 방망이요 전기 방망이요? 전기 방망이요? 아 얘 말하는거구나? 아 이걸 치는거구나 2분 안에 잡아 있을거 같은데? 어 됐다 나오나? 더 쳐야돼? 전력이 부족하니? 아 여기도 있구나 아 하나가 아니구나 아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넌 중요하지 않아 1분 40초 안에 잡을 수 있으려나? 됐다 3개 3개가 아니야? 더 있어? 4개인가 5개요? 아 뒤에도 있구나 헉 이거 못하겠다 아 다시 돌아야되겠네 4개 아 여깄다 1분 1분 일어나 발목 30초 못잡겠다 좀 맞아도 돼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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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안돼 아 아 아깝다 저거 아니었으면 잡았는데 다시 들어가야되네 다시 들어가야되네 일단 총을 얻었으니까 한번 볼까요? 아 몰랐네 다음엔 제대로 해봐야되겠네 야 이거 뭐냐? 이건 무슨 총이지? 무기 무기 특성 잠깐만 약점 명중시 80 확률로 분산 어? 분산 HP가 높은 점 우선 우선 선택? 야 이것도 잠깐 관통 속성? 그래도 이것보단 이게 좋잖아 그치? 이거 업글 해볼까? 나쁘지 않은데 아 근데 지금 총으로도 충분히 깰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들어가자 나 너무 아쉬워 아 선택을 잘못했어 나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쉽네 한 번만 더 돌게요 아 너무 아쉽네 첫 도전이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이번에는 파닝 이런 것보단 올라가 올라가 무시하고 가자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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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오 이거 다 열려있네? 아 하루에 한 번만 되는 거니 이거? 와 이거 하루에 한 번만 되는 거였어? 오 잠깐만 그러면 궁금하니까 가보자 그 녀석 잡은 걸로 되어 있는지 그것만 보자 뭐야 쟤는 왜 저기 올라가 있냐? 죽어라 어우 야 이거 안 되네 죽어라 이 자식아 죽어라 이 자식아 죽어라 이 자식아 먹은 걸로 치는 건가 보다 거기 방까지만 가보죠 궁금하니까 하밍이 바로바로 안 되는 거 보면 아 못가 못가 심지어 못가 아니야 여기가 여기서 또 카드 안 내 카드 못 얻잖아 이러면 아닌가 잡으면 어떨 수 있나 몬스터 잡아서 없기는 했는데 사건소 DR 나 왔다있더니 좀 아프네 어우 아파 너 주지? 이거 사일로 하루에 한 번밖에 못해요? 아니면 내가 젠 되기 전에 다시 돌아와서 그런가? 하루에 한 번은 아닐 것 같은데? 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냠냠냠냠냠 제발 안 잡은 걸로 쳐줘 제발 제발 안 잡은 걸로 쳐줘 하루에 한 번이에요? 아 어? 그러면 그 친구들 잡은 걸로 돼 있으려나? 궁금하니까 가보지 뭐 다 나왔나? 궁금하니까 가봅시다 그냥 이쪽이었지? 왠지 잡은 걸로 돼 있을 것 같아서 저 좀 그런데 보상은 줘요? 어? 안 잡은 걸로 돼 있다 오케이 여기만 잡고 나가면 되겠다 여기 두 마리 였지? 여기 두 마리 였지? 여기 두 마리 였지? 두 마리 였지? 여기 두 마리 였지? 뒤에 있으니까 뒤에 드론 오.. 뭐 다리가 나와있네? 그래 여기는 내가 제대로 주워 먹지도 못했어 됐다 됐다 다 잡았나? 다 잡았네 셋 넷 일어서 야 바닥이 야 잠깐만 발목이 반쯤 잠겨있는 건 좀 반치가 않냐? 야 저건 반치가 아니냐 이리 와 오우야 이거는 총으로 싸워야겠네 빨리 한번만 더 됐다 어 이거 뭐야? 넌 뭐니? 어? 로보트? 제이 그 그거 아니야? 마을에 있는 로보트 아니야? 사원번호 37 오 여기서 얻는 건가 보구나 이리 와 얘는 왜 안없어 지는 거야? 단전보상 들어갈때 받아주고 상자나 하루 왜요? 여기서 안 나와요? 어 이거 또 무슨 총이야? 스카 보라색 얻었다 오우? 야 오늘 총을 물론 스카 노란색이 있긴 하지만 보라색도 얻었네? 야 근데 스킨은 이게 더 예쁘다 스킨은 요게 더 예쁜데 야 오늘 노란 총 하나에 보라 총 하나 얻었네요 아 쟤를 또 잡으러 가야지 그거 할 수 있네 됐어 마음이 편안해졌다 어차피 얘네들은 잡은 애들이고 진짜 딱 한방컷을 해야 되는데 저거 하얀 머리한테 들키면 안돼 저거 아 이게 한 번에 안 죽어? 아 혹시 나도 아씨 땅속에 묻혔어 버그 보스가 땅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버그가 땅속으로 들어간 버그는 내가 어떻게 해결을 봐야 하지? 아니 버그 도망갔어 저 자식 방패 들고 도망갔어 어디갔어 아잇 이러면 던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잖아 야 이건 아니지 오 이건 뭐야 여기서 이상한 소리 나 아니 어떡해요? 그냥 나가야돼? 그냥 나가야돼? 아니 그냥 나가야돼? 그냥 나가야돼? 아 땅속에 아 무겁대 집에 가자 어이가 없군 어이가 없군 이게 이렇게 허무하게 어이가 없네요 이게 이렇게 허무하게? 아 이거 아니지 넣을 수 있는 건 없고 이거 약간 복사 버그 같은 거 살짝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저거 방금 여러 번 눌렀으면 왠지 복사됐을 것 같아 아이템 아이템 창이 이거 옮겨가는 게 버그가 있어 얘는 뭐 뭐야 적들이 점령한 거점에 들어가 저장함에 자원을 수집한다 아 어 잠깐만 그러면은 내가 이런 데 들어가면은 자원을 수집해 주는 건가? 그런 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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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잘못 눌렀다 저런 얘가 캔 거 다 없어졌네 에라 아닌가? 방금 들어왔나? 왓씨 야 철광석 미쳤네 얘네들 수집하는 거 장난 아니구나 야 철광석 어 어 아니 미안 일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데 불러버렸네 어 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레벨은 하나밖에 못 올렸지만 할만한 건 다했다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재밌었다 재밌었다 에 고